5. 이튿날 아침 정각 11시에 라스콜리니코프는 경찰서 예신부를 찾아가 포르피리 페트로비치에게 면회를 청했을 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데 놀랐다. 6. 그가 불려 들어가기까지는 적어도 10분이나 걸렸다. 그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곧 달려들 줄만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기실에 서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의 곁을 여러 사람이 지나갔건만 아무도 자기와 관계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7. 사무실인 듯한 다음방에는 몇 사람의 서기가 의자에 앉아 글을 쓰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서도 누구 하나 라스콜리니코프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8. 그는 좀 불안하고 미심쩍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주위에 무슨 간수 같은 사람이라도 있어서 자기가 어디로 달아나지 않도록 몰래 감시의 눈을 빛내고 있지는 않을까 하고 둘러보았으나 그러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9. 그저 바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외에 몇 사람이 보일 뿐 누구 하나 그를 문제삼는 이는 없었다. 비록 그가 어디로 나가버린다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10. 그래서 만약 어제의 수수께끼 같은 사내가 다시 말하면 그 땅 속에서 솟아오른 듯한 유령 같은 사내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듯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오래 기다리게 할 리가 없다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굳어져갔다. 10. 그리고 자기 발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들어올 때까지 11시까지 멍청히 기다리고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11. 그러고 보면 그 사내는 아직 아무것도 고발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사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거나 그 어느 한쪽이다. 12. 그렇다. 어떻게 그 사나이가 볼 수 있었단 말인가. 13. 그러니까 어제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역시 초조한 병적인 상상력에 과장된 일종의 환상이었는지도 모른다. 14. 이러한 추측은 어제 가장 격심했던 불안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을 때에도 이미 그의 마음 속에서 굳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14.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돌이켜 생각해보고 새로운 투쟁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동시에 그는 자기가 갑작스레 떨고 있음을 느꼈다. 15. 그리고 자기는 지금 그 한없이 미운 포르피리 페트로비치에 대한 공포 때문에 떨고 있다고 생각하자 그의 마음 속에는 분노까지 끌어올랐다. 15. 그에게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그 사내와 만난다는 것이었다. 16. 그는 한없이 그 사내를 증오했다. 16. 이 증옷 때문에 그만 자기 자신을 폭로하는 일은 없을까 하고 두려워할 정도였다. 17. 그러나 그 미운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떨리는 것은 곧 먹고 말았다. 17. 그는 냉정하고 대봄한 얼굴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7.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침묵을 지키면서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기로 했다. 17. 그리고 이번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병적으로 초조해지기 쉬운 자기의 성질을 이겨내야만 한다고 굳게 맹세했다. 18. 마침 그 순간에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그를 불러들였다. 19.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혼자 자기 방에 있었다. 19. 그의 방은 크지도 작지도 않고 알맞았다. 19. 거기에는 유포를 씌운 소파 앞에 큰 책상과 사무용 테이블이 놓이고 한 구석에는 벽장과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다. 19. 모두가 손질이 잘 된 누런빛이 도는 목재 관물이었다. 19. 칸막이 벽이라 할 수 있는 한쪽 벽에는 문이 잠겨 있었다. 19. 그리고 그쪽으로는 틀림없이 무슨 방이 또 있는 듯 했다. 19. 라스콜리니코프가 들어가자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곧 그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는 상태가 되었다. 19. 그는 대단히 유쾌한 듯이 상냥한 얼굴로 맞아들였으나 채 몇 분도 지나기 전에 라스콜리니코프는 몇 가지 징후로 상대방이 어딘가 좀 당황하고 있음을 알았다. 19. 그것은 뜻밖의 일로 어리둥절해하거나 혹은 몰래 무엇을 하다가 들킨 사람과도 같았다. 19. 여 선생,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이처럼 여기를... 19. 그에게로 두 손을 내밀면서 포르피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19. 자, 어서 앉으십시오. 하긴 당신에게 실례일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19. 다시 말해 너무 투쿠르였을까요? 뭐, 너무 허물없이 군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19. 자, 어서 이쪽 소파로. 라스콜리니코프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앉았다. 20. 어떻게 이처럼 여기를 일하든가, 너무 허물없다는 데 대한 사과라든가, 투쿠르라는 프랑스 말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특수한 징후가 아닐 수 없었다. 21. 그러나 이자는 나에게 두 손을 내밀면서도 어느 한 손도 잡지 않고 슬쩍 빼버리지 않았는가? 21.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리를 의심적게 스치고 지나갔다. 22. 두 사람은 서로 눈치만 살피다가 시선이 마주치면 번갯불처럼 날색해 서로의 눈길을 돌리고 만다. 22. 나는 신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기에 관한 이것입니다만, 소식은 이것으로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고쳤을까요? 23. 네? 신고서? 아, 됐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이걸로 충분합니다. 24.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무언가 매우 바쁜 듯 성급히 말하는 것이었다. 25. 그러나 말을 하고 나서 신고서를 집어들어 읽어보았다. 25. 네, 잘 됐습니다. 이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26. 이렇게 그는 여전히 성급한 어조로 말하며 종이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26. 그러고 나서 한 1분쯤 있다가 딴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다시 한 번 신고서를 집어들어 자기 옆에 있는 사무용 테이블 위에 놓았다. 27. 당신은 분명히 어제 나에게 정식으로 그 피살된 노파와 나와의 관계를 물어보겠다고 말씀하신 듯 한데 27. 라스콜리 니코프는 다시 말을 시작했으나 이때 왜 나는 분명히 라는 말을 집어넣었을까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27. 그러나 나는 또 왜 그 분명히 라는 말을 한 것을 가지고 이처럼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일까 하는 또 하나의 생각이 불현듯 일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자기의 의심이 포르피리와 접촉했다는 것만으로 단지 두세마디 말을 건네고 두세번 눈을 마주쳤을 뿐인데 순식간에 터무니없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더할 나위 없이 위험하여 신경이 곤두소고 흥분이 강하게 번져음을 육체적으로 느꼈다. 야단났다. 야단났다.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하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염려하실 건 없습니다.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요.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요.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테이블 주위를 이리저리 거누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았다. 때때로 창가로 성큼 걸어가 보는가 하면 사무용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기도 하고 다시 테이블 쪽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의 의욕에 찬 눈초리를 피하는가 하면 갑자기 한자리에 서서 그의 얼굴을 똑바로 쏘아 보기도 했다. 이때 특히 이상하게 느껴진 것은 그의 작고 토실토실한 몸집이 마치 공처럼 이리저리 튀어가서 사방 벽과 구석에 맞아 도로 퉁겨져 나오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었다. 염려 마십시오. 염려 마십시오. 자, 담배 피우시겠습니까? 권련이면 여기 있습니다. 그는 손님에게 권련을 권하면서 말을 계속했다. 실은 당신을 이리로 모시긴 했습니다만 바로 그 칸막이 옆이 내 거처랍니다. 관사지요. 그러나 지금은 임시로 사택에 가 있지요. 여기를 약간 수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젠 거의 다 됐습니다만. 그런데 관사라는 건 여간 고마운 물건이 아니거든요. 어떻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마운 물건이죠. 라스콜리 니코프는 거의 비웃는 눈빛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고마운 겁니다. 정말 고마운 겁니다. 포르필이 페트로비치는 갑자기 다른 것을 생각해낸 듯 이렇게 되풀이했다. 그렇습니다. 정말 고마운 겁니다. 그는 문득 라스콜리 니코프를 바라보며 두어 발짝 앞에 멈춰서서 거의 외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관사는 고마운 물건이라는 말의 반복은 그 저속한 점으로 보아 그가 지금 정색을 하고 손님에게 보내고 있는 어떤 뜻이 깃들여 있는 듯한 이상한 눈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라스콜리 니코프의 적의를 북돋게 했다. 그래서 그는 자못 함부로 조수하는 듯한 도전적인 태도를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태연히 상대방을 바라보며 그리고 자기의 태연함에 일종의 희열을 느끼면서 갑자기 물었다. 이른바 예심판사라는 친구들은 심리에 앞서 준비해야 할 마음가짐이라든가 무슨 심리의 수법 같은 것이 있는 모양이더군요. 이를테면 처음에는 넌 짓이 아무것도 아닌 일 혹은 중대하기는 하나 전혀 관계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피의자에게 용기를 준다든가 좀 더 적절히 말하면 상대방의 주의를 헝클어버리고 그 경계심을 마비시켜 놓은 다음 나중에 가서 벼랑간 치명적인 위험천만한 질문을 불쑥 퍼부어 상대편의 정신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따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오늘날까지 온갖 법규나 훈계 속에서도 여전히 신주처럼 모셔지고 있는 모양이더군요. 허참 무슨 말씀을 그럼 당신은 관사 이야기를 한 것도 역시 그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며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실눈을 하고 눈을 깜빡였다. 이때 무엇인가 유쾌한 듯한 교활한 빛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이마에 주름살이 펴지고 눈이 가늘어지면서 얼굴의 윤곽이 길어지는 성 싶더니 그는 지그시 라스콜리니코프의 눈을 바라보면서 벼랑간 온몸을 흔들며 신경질적으로 웃어댔다. 라스콜리니코프도 억지로 웃기 시작했다. 그러자 포르피리가 그것을 보고 얼굴이 거의 자줏빛이 되도록 웃어대는 바람에 라스콜리니코프의 혐오감은 갑자기 모든 경계심을 압도하고 말았다. 그는 웃음을 거두고 얼굴을 찌푸리면서 포르피리가 무언가 속셈이 있는 듯이 끝없이 오래 웃고 있는 동안 계속 상대방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언제까지나 밉살스럽다는 듯이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로가 경계하기를 잊고 있음이 분명했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만 해도 상대편을 마주본 채 조서하면서 상대가 그 웃음을 증오의 빛으로 받아들이는데도 이러한 상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이 마지막 사실이 라스콜리니코프에게는 극히 뜻깊은 것이었다. 그는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조금 전에도 전혀 당황한 빛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과 자기 편에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다. 거기에는 틀림없이 자기가 모르는 무엇이 있으며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 또 어쩌면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 폭로되고 머리 위에 떨어지게 되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이내 용권에 들어가고자 자리에서 일어나며 모자를 집어들었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단호한 어조에게 냈으나 몹시 초조한 목소리로 그는 입을 열었다. 어저께 당신은 무슨 신문을 할 게 있으니 와달라고 하셨죠. 그는 특히 신문이라는 말에 힘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온 겁니다. 물어보실 일이 있으면 무엇이나 물어보십시오. 그러지 않다면 이만 신뢰해야겠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요. 나는 이 길로 말에 밟혀 죽은 관리의 장례식에 가야 하니까요. 그 사람의 일은 당신도 알고 계시겠지만 하고 그는 덧붙였으나 이 덧붙인 말에 그는 초조했다. 그리고 점점 더 몸이 달아서 이젠 이런 일이 지긋지긋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은 오래전부터랍니다. 내병도 이것이 한 원인이 되었을 정도로 요컨대 거의 소리치듯이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병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것은 너무 이르다는 느낌도 들었다. 요컨대 나를 신문하시든가 지금 곧 돌려보내주시든가 해주십시오. 그러나 신문을 하시려거든 형식대로 하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만 신뢰하겠습니다. 둘이서 이렇게 마주앉아 있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천만에요. 대체 당신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당신에게 무슨 신문을 한단 말입니까? 푸르피리 페트로비치는 갑자기 웃음을 거두고 어조와 표정을 바꾸며 마치 암탉이 우는 듯 성급히 말하기 시작했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시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라스콜리니코프를 자리에 도로 앉히려고 애쓰면서 다급히 말했다. 시간은 넉넉합니다. 시간은 충분해요. 그리고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나는 당신이 와주신 데 대해 무척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으니까요. 로지온 로마노비치 씨 방금 함부로 웃은 신뢰를 용서해 주십시오. 참 로지온 로마노비치 씨였죠. 당신의 부칭은 다름이 아니라 나는 신경질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당신의 남달리 예민한 관찰에 대해 부지중의 웃음이 나오고 만 것이랍니다. 사실 나는 가끔 고무인형처럼 온몸을 떨면서 웃을 때가 있죠. 반시간쯤이나 계속해서 말입니다. 결국 잘 웃는 편이지요. 나의 체질이 이러니까 졸도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자, 앉으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자, 어서.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화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스콜리 니코프는 잠자코 상대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관찰하고 있었다. 여전히 화가 나는 듯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그러나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아직도 모자마는 손에서 놓지 않고 있었다. 이봐요, 로지온 로마노비치 씨. 나 자신의 일을 말씀드리지요. 말하자면 내 성격에 대한 설명이라고나 할까? 그런 얘기입니다만 그는 방안을 서성대며 여전히 손님과의 시선이 마주치는 것을 피하듯 하며 말을 계속했다. 실은 나는 호라비로 사교개도 모르는 보잘것 없는 인간입니다. 게다가 이미 다 된 인간, 시들어 빠진 인간, 쓰러져 가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또, 로지온 로마노비치 씨. 당신도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 러시아에서는, 특히 이 페트르스 브루크 사회에서는 아직 서로 친한 사이는 못되지만, 서로가 존경하고 있는 총명한 두 사람이, 말하자면 현재의 당신과 나 같은 사람이 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 거의 30분 동안은 서로 화재를 찾지 못해 긴장해서 가만히 앉은 채 바라보고만 있겠지요. 대체로 화재란 누구에게나 있는 것으로, 이를테면 여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지요. 상류사회의 사람들에게는 화재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중류층 인간은 모두 수줍어하고 말솜씨가 없지요. 이를테면 사색적이지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된 셈입니까? 우리들이 사회적 흥미를 못 가지는 탓일까요? 혹은 지나치게 정직해서 서로 속이는 것을 꺼려하는 탓일까요?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 모자 좀 놓으시죠. 어쩐지 곧 가시려는 것 같아서 보기에 민망스럽습니다. 나는 오히려 당신이 찾아온 것을 무척 기뻐하고 있으니까요. 라스콜리니코프는 모자를 내려놓았으나 여전히 침묵을 지키면서 얼굴을 찌푸린 채 포르피리 페트로비치의 허공에 뜬 그칠 줄 모르는 수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대체 이 산에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부질없는 짓거림으로 나의 주위를 혼란시키려는 것일까? 커피 한 잔도 못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장소인 만큼. 그러나 5분 정도 친구하고 같이 앉아 이야기를 하며 즐긴다고 해서 안 된다는 법은 없겠지요. 포르피리는 줄곧 짓거렸다. 어쨌든 이런 직책이란 말입니다. 저 선생,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한다고 성내지 마십시오. 사실 당신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나에게는 이런 운동이 여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늘 앉아만 있기 때문에 단 5분 동안이라도 이렇게 거닐 수 있는 게 여간 즐겁지 않습니다. 나는 치질이 있어서요. 그리고 운동으로 치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하긴 소문에 의하면 5등간, 4등간, 3등간까지도 줄넘기를 한다는 말이 있더군요. 오늘날은 과학시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직문이 신문이니 하는 그런 형식적인 일은 방금 당신도 신문이라는 말을 했지만 그건 사실 로지언 로마노비치 씨 이 신문이란 건 신문을 당하는 사람보다 신문하는 사람이 더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생긴답니다. 그건 당신의 너무 정확하고 예리하게 관찰하신 대로입니다. 라스콜리 니코프는 전혀 그런 말을 한 일이 없었다. 정말 혼란을 일으킨답니다. 그러니 늘 그 소리가 그 소리로 같은 말만 되풀이하니 북이나 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기야 요즘은 개혁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우리들도 하다못해 명칭만이라도 바꾸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신문때 쓰는 수법이라는 건데 말입니다. 당신의 훌륭한 표현을 빌리면 말입니다. 전적으로 그 의견의 찬성입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피고라도, 아무리 우둔한 농민 출신의 피고라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질문을 퍼부어 가지고 당신의 교묘한 표현에 의하면 말입니다. 도끼 등으로 정면에서 내리친다. 하하하, 바로 정면에서 말입니다. 당신의 훌륭한 표현에 의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내가 그 관사 얘기로 당신을 어떻게 하리라고 생각하셨나요? 당신도 어지간히 비꼬길 좋아하시는 분이군. 아니,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아, 그렇지. 말하는 김에 한마디 더 해두겠습니다만 말이나 사상이란 무언가 하나를 유인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아까 당신이 형식이란 말씀을 했죠. 즉, 신문 형식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대체 이 형식대로란 무슨 뜻입니까? 형식이란 대개 쓸데없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친구처럼 정답게 얘기하는 편이 오히려 유리할 때가 있죠. 그러나 형식은 절대로 달아나지 않습니다. 이 점만은 안심하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봐서 형식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형식이라는 것이 예심판사를 구속하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심판사의 직무는 말하자면 일종의 자유스러운 예술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종의 독특한 예술이라고나 할까요? 뭐, 그와 비슷한 것이죠.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여기서 잠깐 숨을 돌렸다. 그는 필요한 줄도 모르고 줄곧 짓거려댔다. 무의미하고 공허한 말을 늘어놓기도 하고 갑자기 무슨 수수께끼와도 같은 말을 하는가 하면 다시 무의미한 말로 되돌아가면서 짓거려댔다. 그는 방안을 거의 띄다시피 했다. 포동포동하게 살찐 짤막한 다리를 점점 더 빨리 놀리면서 발끝에 눈길을 준 채 오른손은 뒷짐을 지고 왼손은 줄곧 내져오면서 지금 자기가 짓거리고 있는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몸짓을 했다. 라스콜리 니코프는 그가 방안을 돌아다니는 동안 두어 번 문 옆에서 잠깐 걸음을 멈추고 무언가에 귀를 기울인 것을 눈치챘다. 이 자는 누구를 기다리는 것일까? 아니, 정말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다시 유쾌한 듯이 그리고 유달리 순박한 태도로 라스콜리 니코프를 바라보며 말을 계속했다. 그 때문에 이쪽은 흠진 몸을 떨면서 순간 정신을 차렸다. 사실대로죠. 신문 안의 형식을 참으로 따끔하게 비웃으셨군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의미심장한 심리적 방법이란 지극히 우스운 것이라서요.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아무 소용도 없다고 할 수 있겠군요. 대개의 경우 너무 형식에 구애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내가 또 형식이란 걸 가지고 떠들어댔군. 그런데 여기 가령 내가 위임받은 무슨 사건을 위해서 갑이나 의리나 병을 범죄자로 인정한다고 합시다. 아니, 좀 더 적절히 말해서 혐의를 둔다고 합시다. 참, 당신은 장차 법률가가 되기를 희망하셨다죠. 네, 그럴 작정이었습니다만. 그렇다면 당신에게 한 가지 뒷날에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건방지게 당신한테 강의한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당신은 이미 훌륭한 범죄령 같은 것을 발표하신 분이니까요. 나는 다만 한 가지 사실을 들어 말씀드리는데 불구합니다. 그래, 내가 만약 갑이나 의리나 병을 범죄자라고 생각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묻겠습니다만, 내가 다소의 증거를 붙잡았다고 하더라도 미리부터 그 본인을 불안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 중에는 한심 앞이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도 있긴 하지요. 그러나 그 중에는 또 다른 성질의 인간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잠시 동안 거리를 싸다니게 내버려 두어도 좋으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 같군요. 그러면 좀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지요. 예를 들면 말입니다. 만일 내가 그 사내를 너무 일찍 감옥에 가둬둔다면 그 때문에 나는 도리어 그 사나이에게 정신적인 지주를 주게 되는 셈이 되거든요. 당신은 지금 웃고 계시는군요. 라스콜리 니코프는 웃을 생각은 조금 더 없었다. 그는 입술을 꽉 다물고 타는 듯한 시선을 포르필이 페트로비치에게 떼지 않고 앉아있었다. 사실 어느 종류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각양각색이지만 실제적인 방법은 누구에 대해서든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 당신은 방금 증거라는 문제를 들어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지금 가령 증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사실 그 증거라는 것은 대부분 어느 쪽으로나 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심 판사이며 마음이 약한 사람이기에 고백하지만 나의 심리 결과를 이른바 수학적인 명쾌한 증거를 잡고 싶은 것입니다. 즉 이의는 사가 된다는 식의 확실한 증거 말입니다. 꼼짝달싹 못하는 틀림없는 증거를 말입니다. 만일 지금 내가 그 사나이를 서둘러서 가둔다고 합시다. 설령 틀림없는 진범이라는 확신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때야말로 그 사나이에 대한 그 이상의 증거를 얻을 방법을 나는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그 사나이에게 일정한 지위를 주고 말하자면 심리적으로 일정한 방향을 부여해서 그 사나이를 진정시켜주기 때문에 그 사나이는 나에게서 떠나 자기 껍질 속으로 도망쳐버리고 마는 까닭입니다. 즉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말입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세바스토폴리에서는 아리아강 전투 직후 이제 막 적이 전력을 다해 일거에 세바스토폴리를 무찌를 것이라고 지식인들은 두려워했지요. 그런데 적이 전공법에 의한 포위법을 택해서 제1선의 평행호를 파는 것을 보고 그 지식인들은 몹시 기뻐하며 안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공법을 쓰는 경우에는 적어도 두 달 동안은 끌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또 웃으시는군요. 그리고 또 당신은 믿지 않으시죠. 그야 당신의 태도가 옳습니다. 옳고 말고요. 지금과 같은 것은 모두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로지온 로마노비치 씨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도 고려해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모든 법률상의 형식이라든가 법칙이라는 것이 적용되거나 대상이 되거나 책에도 씌어있는 보편적인 경우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까닭은 모든 사건, 예를 들면 범죄 같은 것도 그것이 사실로 나타나자마자 이내 전혀 특수한 경우가 되어버리고 말며 때에 따라선 전혀 전례가 없는 것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는 수도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어떤 사나이를 자유스럽게 방임해두고 체포도 하지 않고 괴롭히지도 않는다면 오히려 상대편은 내가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어 줄곧 밤낮으로 자기 뒤를 밟으며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든가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 혐의를 받고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사나이는 머리가 혼란해져 마침내는 자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인은 사라는 이른바 수학적으로 정확한 증거가 되는 무슨 일을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얼마나 재밌는 일입니까? 이런 예는 우둔하기 짝이 없는 농민에게도 있는 일이니까. 더욱이 우리네 현대의 지식계급에겐 더구나 어떤 방면에 특히 발달한 인간도 말할 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 사나이가 어떤 방면에 발달한 인물인가를 아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결국 문제는 신경입니다. 당신은 그 신경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이런 족속들의 신경은 모두 병적이고 영양실조이며 게다가 초조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담집의 작용이죠. 그들에게는 이 담집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어떤 광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나이가 아무리 자유롭게 거리를 싸돌아다녀도 나는 그다지 걱정스럽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 제멋대로 산책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그 사나이는 내 수중에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며 어디로도 달아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 어디 달아날 때가 있습니까? 외국으로 도망친다고요? 외국으로 달아날 수 있는 사람은 폴란드 사람 정도지 그 사나이는 아닙니다. 더구나 나는 딜을 밟으며 적당한 수단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내의 깊숙한 곳으로 도망치면 어떠냐고요? 그러나 거기에는 농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진짜 우둔하기 짝이 없는 러시아 농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교양인은 현대인이라면 우리나라의 농민과 같은 이방인하고 사는 이보다 차라리 감옥살이를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모두 하잘 것 없는 외면적인 문제입니다. 대체 도망이란 무엇입니까? 그건 형식에 불과합니다. 요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디로 도망칠 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사나이가 나한테서 달아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나이는 심리적으로 나에게서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표현은? 즉, 그 사나이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도망칠 때가 있어도 달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촛불에 뛰어드는 분화방을 본 일이 있지요. 바로 그와 같이 그 사나이는 분화방이 촛불둘레를 빙빙 돌듯이 내 둘레를 자꾸만 돌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도 기쁘지 않아 생각에 잠기거나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거미줄에 빨려들듯 스스로 자신을 꽁꽁 동여매고 죽도록 고민할 게 뻔합니다. 아니, 그뿐 아니라 이이는 사라는 정확한 수학적 증거까지도 스스로 만들어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막간을 약간 길게 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끊임없이 그 반경을 점점 좁혀가며 내 주위를 빙빙 돌다가 결국에는 내 입속으로 확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꿀꺽 삼키기만 하면 되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하, 당신은 그래도 믿어지지 않습니까? 라스콜리 니코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긴장된 표정으로 포르필이 페트로비치의 얼굴을 쏘아보면서 새파랗게 질려 꼼짝도 않고 앉아있었다. 대단한 강의로군. 그는 등골이 서늘함을 느끼면서 생각했다. 이쯤 되면 어제부터 고양이가 쥐를 어르는 정도가 아니다. 설마 이사나이가 부질없이 자기 힘을 내보이거나 조언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 그런 짓을 하기엔 이사나이는 너무 영리해. 물론 여기에는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흠, 내놈이 나를 위협해가지고 교활하게 대쏘기려는 게지. 책, 어리석게. 그러나 내놈에게 아무 증거도 없고 어제 그 사나이도 이제 이 세상에는 없다. 그저 내놈은 나를 어리둥절하게 해서 초조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틈을 타서 단숨에 해치우려는 속셈이지. 천만의 말씀. 안 되지, 안 돼. 그렇더라도 어째서 이런 말을 나에게 하는 것일까? 놈은 나의 병적인 신경을 노리는 것일 게다. 안 되지, 안 돼. 내놈이 아무리 재간을 피우더라도 소용없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놈이 어떤 재간을 피우는가. 그리고 그는 무섭고도 예측할 수 없는 파국에 대해서 있는 힘을 다해 마음을 굳게 하려고 다짐했다. 때때로 그는 당장이라도 포르피리에게 덤벼들어 목을 졸라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는 이리로 오기 전부터 자기에게 이런 생각이 일어날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입술이 바싹 마르고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시기가 올 때까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금의 자기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전술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자기 쪽에서 말할 걱정이 없을 뿐더러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침묵에 의해서 적을 초조하게 만들어 적으로 하여금 무슨 말을 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적어도 그는 이것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보아하니 당신은 내 말을 믿지 않으시는 것 같군요. 그리고 또 내가 무슨 농담이라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포르피리는 점점 더 유쾌한 듯이 만족스럽게 웃으면서 다시 방안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 그러시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내 생김새부터가 다른 사람에게 우스꽝스러운 느낌을 주도록 하느님이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말하자면 어리깡대죠. 그러나 다시 한 번 되풀이하겠습니다만 로지온 로마노비치 씨 아무쪼록 이 늙은이를 널리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말하자면 청춘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느 젊은이들처럼 사람의 지혜를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희적인 기지의 반로나 논리의 추상적인 논증이 당신을 유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군사상의 사건에 관해서 판단하는 한 마치 오스트리아의 군사회의와 흡사한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그들이 나폴레옹을 분쇄하여 포로로 잡기도 하고 자기 서재에서는 기지를 다하여 계략을 꾸미고 술책에 빠뜨리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마크 장군 같은 사람은 자기의 부하를 전부 이끌고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로지온 로마노비치 씨 당신은 내가 문관의 입장에 있으면서 군사상의 문제를 예로 드는 것을 비우스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나의 약점이니까요. 군사 방면에 관심이 있어 전쟁 보고서를 읽는 걸 좋아하니까요. 정말 나는 길을 잘못 들어섰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정말 군대에 근무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나폴레옹 정도는 몰라도 소령쯤은 되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나의 특수한 경우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이라든가 자연이라는 것은 실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그것은 아주 면밀한 고찰까지도 뒤집어 엎어놓는 수가 있죠. 자, 이 늙은이의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나는 진정으로 말하고 있으니까요. 로지온 로마노비치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 겨우 35살인 포르피리 페드로비치는 정말 갑자기 늙은이 같아 보였다. 목소리도 변하고 허리까지 굽어 보였다. 게다가 나는 털어놓고 얘기하는 인간입니다. 혹시 그렇지 않던가요? 어떻습니까? 당신 생각은? 나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을 공짜로 당신에게 가르쳐 주고도 아무런 보수를 요구하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건 그렇고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질한 놈은 훌륭한 것으로 말하자면 자연의 아름다움이요 인생의 위안으로서 어떠한 요술도 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자기 망상에 빠지는 비참한 예심판사들은 가끔 그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 고심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연성이라는 것이 그 비참한 예심판사를 구해줍니다. 이게 곤란한 거죠. 어제 당신이 대단히 현명하고 교묘한 표현으로 말씀하신 온갖 장애를 밟고 넘어서려 하는 그러한 청년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나이가 훌륭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합시다. 즉 이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만 그 사나이가 남몰래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크게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기지의 성과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벼랑간 쓰러지고 맙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소동이 나기 쉬운 고비에서 말입니다. 하기야 병 때문이라든가 혹은 방한 공기가 무덥다든가 해서 그랬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어떤 암시를 던져주는 점에서는 말입니다. 그 사나이는 실로 교묘하게 거짓말을 해 넘겼지만 가엾게도 자연을 고려할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교활한 함정이 있습니다. 또 그 사나이는 자기를 유의하느라고 자기에게 혐의를 걸고 있는 사나이를 농락하기 시작합니다. 짐짓 연극처럼 파랗게 질려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진실인 듯이 질려 보이기 때문에 역시 어떤 암시를 던져주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처음에는 속여 넘길 수 있다 하더라도 상대편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하룻밤 사이에 이쪽에서도 눈치채고 맙니다. 하여튼 하나하나가 이런 식이지요. 뭐라고 말하면 자기 편에서 대뜸 초조해져서 묻지도 않은 말을 한다든가 또 그와는 반대로 잠잡고 있지 않으면 안 될 일을 줄곧 짓거려댄다든가 하며 여러 가지 뜻 있는 말까지 그만 입 밖에 내거든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자기 스스로 찾아와서 왜 나를 체포하지 않느냐 언제까지 내버려둘 작정이냐고 묻는 판이죠. 하하 이러한 현상은 지극히 기지가 발달한 심리학자나 문학자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자연이란 거울과 같습니다. 가장 투명한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거기 비춰보고 즐길만 합니다. 그건 그렇고 로지온 로마노비치 씨 왜 그렇게 얼굴이 창백해졌습니까 숨이 답답하신 게 아닙니까 창문이라도 열어드릴까요 아니 염려 마시고 제발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렇게 외치고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포르필이는 그의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서 있다가 자기도 마찬가지로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발작적인 웃음을 갑자기 뚝 끊고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포르필이 페트로비치 씨 그는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은 높고도 뚜렷했다 마침내 나는 당신이 나에게 그 노퍼와 동생 리자베타를 죽인 사람으로 혐의를 걸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이야기에는 나도 실증난 지 오래라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나를 법에 의해서 조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꺼리지 말고 조사하십시오 체포하시려면 체포하십시오 그러나 나를 눈앞에서 조사한다든가 괴롭히는 일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그의 입술은 떨리고 눈에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면서 지금까지 억제하고 있던 말이 막 터져나왔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갑자기 부르지드며 힘껏 테이블을 두들겼다 알겠습니까 포르필이 페트로비치 씨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또 적잖이 놀란 빚으로 포르필이 페트로비치는 부르지덧다 여보시오 로지온 로마노비치 씨 자 정신 좀 차리십시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라스콜리 니코프는 다시 한번 외쳤다 자 좀 조용히 하시오 사람들이 듣고 달려오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좀 생각해 보십시오 포르필이 페트로비치는 자기 얼굴을 라스콜리 니코프의 얼굴 가까이 갖다 대고 무서운 듯이 이렇게 속삭였다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라스콜리 니코프는 기계적으로 되풀이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새 완전히 속삭이는 소리로 변하고 말았다 포르필이는 재빨리 몸을 돌려 창문을 열기 위해 달려갔다 환기를 해야겠군 신선한 공기로 그리고 물을 마시도록 하십시오 무슨 발작의 일종이니까요 그는 물을 가져오라고 하기 위해 문쪽으로 달려 나가려 했으나 때마침 한쪽 구석에 물이 담긴 컵이 하나 있었다 자 드십시오 그는 컵을 들고 라스콜리 니코프 곁으로 돌아와서 속삭이듯 말했다 이걸 마시면 좀 나아질지 모르겠습니다 포르필이 페트로비치의 놀람과 간호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라스콜리 니코프는 입을 다물고 아주 강렬한 호기심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물은 받지 않았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씨 당신이 그렇게 하고 계시면 스스로가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맙니다 자 드십시오 조금이라도 좋으니 마셔요 그는 억지로 물이 든 컵을 그의 손에 쥐어 주었다 라스콜리 니코프는 기계적으로 그것을 입으로 가져갔으나 문득 정신을 차리고 혐오의 표정을 지으며 컵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렇습니다 발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다간 당신은 또다시 병이 재발하게 됩니다 포르필이 페트로비치는 친절하고 동정어린 어조로 암딱과 같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나 어딘지 모르게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 당신은 어쩌자고 자기 몸을 그처럼 돌보지 않습니까 어제도 드미트리 프라코비치가 나에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성격이 비꼬기를 좋아하는 좋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은 나도 인정합니다 그는 어떤 결론을 내린 줄 아십니까 아 드미트리는 어제 당신이 돌아가신 뒤에 와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만 어찌나 직거래되는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거참 어처구니가 없도록 말이죠 대체 그는 당신이 보냈습니까 자 앉으십시오 선생님 앉으십시오 아니 내가 부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당신을 찾아왔던 것도 또 무엇하러 왔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라스콜리 니코프는 날카롭게 말했다 알고 계셨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다름이 아니라 로지온 로마노비치 씨 나도 당신의 일을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나 다 알고 있죠 나는 당신이 해줄 무렵에 방을 얻으러 나가 배를 울리고 피 이야기를 묻고 나서 그곳 직공과 문지기를 어리둥절하게 만든 일까지 알고 있죠 그야 그때 당신의 정신 상태는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면 자기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정말이요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당신 혼자만이 아니라 라즈미인까지도 이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그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 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병 중에 있고 그는 친절한 사람이니까 병이 곧 그에게로 감염되기 쉽습니다 이제 당신의 기분이 좀 진정되면 모든 걸 이야기해드리죠 우선 좀 앉으십시오 선생 좀 앉으십시오 그리고 좀 쉬십시오 안색이 참 안됐습니다 잠깐 앉으십시오 라스콜리 니코프는 자리에 앉았다 전율은 이미 사라지고 온몸이 달아올랐다 그는 놀란 나머지 자기에게 친절히 대해주는 포르피리 페트로비치에 대해 일종의 놀라움과 긴장에 잠겨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는 믿고 싶다는 일종의 묘한 욕구를 느꼈으나 한마디도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새빵을 구하러 나갔던 일에 대한 포르피리의 뜻밖의 말에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 녀석은 그 새집에 대한 것을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그걸 자신의 입으로 내게 말하다니 그렇습니다 꼭 그와 같은 심리적 사건이 우리가 취급한 재판사건 중에 있었습니다 심리적이며 참으로 병적인 케이스였습니다만 하고 포르피리는 빨리 말을 계속했다 역시 어떤 사나이가 자기가 스스로 살인범이라고 죄를 뒤집었었는데 그 방법이 기막히죠 자기가 본 환각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증거를 제공하기도 하며 범행관경을 자세히 진술하기도 해서 듣는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나이는 아주 우연히 살인 원인이 되기는 했으나 그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나이는 자기가 살인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고민을 한 나머지 멍청하게 되어 여러 가지 망상에 사로잡혀 완전히 머리가 돌아 그만 자기가 진범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사건을 잘 심리한 결과 그 불행한 사나이는 무죄임이 판명되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부로 석방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오로지 대법원의 덕택이죠 사실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생 그렇게 하고 있으면 선생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담축에 배를 울리러 가고 피에 대해서 묻고 할 만큼 신경감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 열병 같은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이러한 심리는 내가 경험에 의해 연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심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 창문이나 종각 같은 곳에서 뛰어내리기도 하지요 이런 감각은 대단히 매력적이니까요 배를 울렸다는 것도 역시 그런 데서 온 것입니다 병이지요 로지온 로마노비치 씨 병입니다 당신은 자기 병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경험 있는 의사에게 보이시는 게 어떻습니까 늘 당신이 진찰을 받고 있는 그 뚱뚱보 의사는 대체 뭡니까 당신은 열에 들떠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은 모두 그 열 때문입니다 순간 라스콜리 니코프는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뱅뱅 돌기 시작한 것처럼 느껴졌다 설마 하고 생각이 아른거렸다 이건 거짓말이야 아니겠지 아니야 아니야 그는 이러한 생각을 자신에게서 밀어내고 말았다 그는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자기의 감정을 격앙시킬지 그 결과 발광할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이 스쳤기 때문이다 그건 열 때문에 정신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정신으로 한 일입니다 그는 포르피리의 술책을 간파하기 위해 극도로 이성을 긴장시키면서 이렇게 외쳤다 제 정신이었습니다 제 정신이었다구요 알겠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제도 헛소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요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말고요 그러나 여보시오 루지언 로마노비치 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테니 들어주십시오 만일 당신이 사실 죄가 있다든가 혹은 그 저주받을 사건에 어떤 관계가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정신없이 한 게 아니라 확실한 의식이 있어서 한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그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모두 제 정신으로 한 일이라고 사실 그런 것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글쎄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으로는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무슨 약점이 있다면 당신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실은 정신이 없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물음 속에는 무언가 교활함이 깃들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라스쿨리 니코프는 자기 쪽으로 고개를 들이미는 포르피리를 피해서 소파 뒤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망설이는 듯 찬찬히 상대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라주미 히네 일만 해도 어제 그 친구가 나에게 온 것이 그 친구 자신의 의사였는가 혹은 당신이 부탁했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입장으로는 그 친구가 자기 의사로 온 것이지 당신이 시켜서 왔다는 것을 감추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조금 더 감추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까지 주장하십니다 라스쿨리 니코프는 그런 것을 주장한 기억이 없었다 오하니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당신 말씀은 모두 엉터리입니다 라스쿨리 니코프는 병적인 미소로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작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또다시 나의 뱃속을 들여다보고 있고 내 대답을 미리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으나 자기는 필요한 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지 못하다고 느끼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뿐 아니라 당신은 나를 위협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나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편을 계속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자 벼랑간 다시 한없는 증오가 그 눈에 번뜩였다 당신 말은 모두 엉터리야 하고 그는 소리쳤다 범죄자에게는 감추지 않아도 되는 것은 굳이 감추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쯤은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믿지 않소 당신은 정말 변덕꾸러기입니다 포르피리는 소리 내어 웃기 시작했다 당신에게는 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어딘지 편집관 같은 데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나를 믿고 있습니다 4분의 1 아르신쯤은 믿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1 아르신 전부를 믿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당신의 행복을 바라고 있으니까요 라스콜리니코프의 입술이 떨렸다 그렇고 말고요 당신의 행복을 바라고 말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라스콜리니코프의 팔을 자못 정답게 살짝 잡으면서 그는 말을 계속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병에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신한테는 가족 되시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그분들도 좀 생각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분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해 드리지 않으면 안 될 텐데 도리어 놀라기만 하고 있으니 그래 그게 어쨌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걸 아시지요 왜 그런데 흥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당신은 틀림없이 내 뒤를 밟고 있군요 그래서 그걸 내게 알리려는 거죠 천만에요 그것은 모두 당신한테서 들은 얘기가 아닙니까 당신은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자신의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을 벌써 잊어버렸군요 라주미힌과 자메토프한테서도 어저께 여러 가지 흥미있는 자세한 얘기를 들었지만 아니 당신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그 시기심 때문에 예리한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물에 대한 판단력조차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 초인정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말 굉장한 사실까지도 나는 툭 털어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심판사인 내가 말입니다 당신은 그 점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으시죠 그러나 내가 만일 조금이라도 당신을 의심하고 있다면 이러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만에 우선 당신의 의심을 푼 뒤 내가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내색은 손톱만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위를 다른 데로 돌려놓고 벼랑간 도끼 등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당신의 표현에 의하면 말입니다 그리고 대체 당신은 밤 10시 이미 11시가 가까운 때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집에서 무엇을 했는가 왜 초인종을 울렸는가 무엇 때문에 피해 간에 물었는가 무엇 때문에 문지기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어서 경찰서 부서장한테 달려가라고 했는가 하고 묻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당신을 의심하고 있다면 우선 이런 태도로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당신의 증언을 듣고 가택수색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신을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 대해서 아무런 혐의도 품고 있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건전한 판단력을 상실하고 있군요 아니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요 이것을 거듭 당신에게 말해둡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포르필이 페드로 비치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다 모두가 엉터리야 그는 부르짖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목적으로 이러시는지 몰라도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당신은 그런토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해할 리는 없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요? 포르필이는 말을 가로챘다 그는 몸이 달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극히 유쾌한 조소적인 표정을 읽지 않으면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자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품고 있건 그런 것은 아란 것 없다는 투였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렇다면 아까 내가 당신한테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이래봬도 나는 예심판사입니다 나 자신이 당신에게 모든 변호 방법을 암시하고 털어놓지 않았습니까? 병이니 헛소리니 우울증이니 경찰족속들이 하는 모든 심리적 문제까지 내 입으로 말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말이 나온 김에 말이 됩니다만 이러한 모든 심리적 변호법과 구실과 회피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병이었다 열에 들떠 있었다 환상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기억이 없다 모두 그것들은 그러했겠지만 그러나 그 병에 걸려있는 동안 열 때문에 제정신이 아닐 때에는 어째서 다른 환각이 아닌 그런 환각만이 아른거리죠 다른 환각도 나움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라스콜리니코프는 오만하게 멸시하는 듯한 눈으로 그를 쏘아 보았다 요컨대 그는 벌떡 일어서는 바람에 포르피리와 부딪혀 그를 밀어 젖지듯이 하면서 큰소리로 말했다 요컨대 나는 이것을 알고 싶단 말입니다 즉 당신은 나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할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포르피리 페트루비치 씨 명백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서 말해 주십시오 당장 이 자리에서 이거 야단났는걸? 아니 정말 당신은 난처한 말만 하시는군요 포르피리는 진정 유쾌하고 교활한 그러나 조금 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없는 얼굴로 이렇게 외쳤다 그런데 당신은 그런 것을 알아 뭘 합니까? 누가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도 않았는데요 마치 당신은 철없는 어린아이 같군요 더구나 무엇 때문에 그처럼 신경을 쓰고 무엇 때문에 그처럼 자기가 났어야 합니까? 도대체 무슨 그럴만한 까닭이라도 있습니까? 네?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라스콜리 니코프는 격분해서 외쳤다 이 이상 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분명치 않다는 것을 말입니까? 하고 포르피리가 물었다 놀리지 마시오 나는 싫습니다 싫단 말입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듣고 있나요? 듣나요? 그는 다시 한번 주먹으로 테이블을 탁 치고 외쳤다 아 조용히 아 조용히 조용히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듣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충고하는 말입니다만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농담이 아닙니다 포르피리는 속삭이듯 말했으나 이번에는 좀 전에 여자 같은 선량함도 겁내는 표정도 그 얼굴에 떠오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잔뜩 눈살을 찌푸리고 대본의 모든 비밀과 모호한 태도를 타파하려는 듯이 엄하고 솔직하게 명령하는 투가 보였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가슴이 서늘해진 라스콜리 니코프는 이내 광란에 사로잡혔으나 이상하게도 그는 격렬한 격분의 발작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이야기하라는 상대편의 명령에 복종했다 나는 남에게 놀림감이 되는 것이 싫습니다 라스콜리 니코프는 갑자기 조금 전과 같은 어조로 속삭였으나 자기가 명령에 줬지 않을 수 없음을 의식하고 적잖이 화가 났다 그러나 그 의식 때문에 한층 더 분노가 침위로 올랐다 나를 체포하십시오 갓대 수색을 해주십시오 단 형식에 따라서 말입니다 놀리는 듯한 흉내는 그만둬 주십시오 나를 놀리는 건 그만둬 아니 형식 같은 것은 염려 마십시오 포르피리는 전과 같이 교활한 미소를 띠고 아주 만족스러운 듯이 라스콜리 니코프를 바라보며 그의 말을 가로챘다 내가 오늘 당신을 부른 것은 어디까지나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친구로 부른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우정 같은 건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건 도리어 침이라도 뱉어 주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보시오 그래서 나는 모자를 가지고 나갑니다 자 체포할 생각이 있으면 무슨 말이든 좀 해보시죠 그는 모자를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가려고 했다 한 가지 뜻하지 않은 선물이 있습니다만 보시지 않겠군요 포르피리는 그의 팔꿈치를 잡아 문 앞에 멈춰 세우며 크게 소리 내어 웃었다 그는 분명히 유쾌한 듯한 장난기가 있어 보였다 그 때문에 라스콜리 니코프는 이미 완전히 격분하고 말았다 뜻하지 않은 선물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놀라는 듯한 눈으로 포르피리를 바라보며 물었다 뜻하지 않은 선물은 저기 내 방에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관사로 통하는 칸막이에 붙은 문을 손으로 가르쳤다 나는 그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잠궈뒀죠 무슨 말입니까 어디 뭐가 라스콜리 니코프는 그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려고 했으나 굳게 잠가져 있었다 잠겨 있습니다 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포르피리는 정말 호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어 라스콜리 니코프에게 보였다 전부 엉터리야 라스콜리 니코프는 드디어 자제력을 잃고 고함치기 시작했다 엉터리야 이 빌어먹을 어리깡대 같으니 이렇게 소리치고 문쪽으로 물러가다가 그는 조금도 겁내는 빛이 없는 포르피리에게 달려들었다 알았어 완전히 알았다 그는 포르피리에게 덤벼들었다 내놈은 엉터리 소리를 늘어넣어 내 애를 바싹 태운 다음 꼬리를 잡으려는 거지 아니 당신은 그 이상으로 꼬리를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 로지언 로마노비치 당신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오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 사람을 부르겠어 거짓말이야 뭐가 나와 부르면 될 것 아냐 내놈은 내 병을 알고 있으니까 사람을 미치도록 놀려서 꼬리를 잡으려는 거지 그게 내놈의 속셈이지 그래 무슨 증거라도 있으면 내놔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어 증거 같은 게 있을 리 없지 그저 자메톱 부식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시한 추측이 있을 뿐이야 내놈은 내 성격을 알고 있으니까 나를 미치강이처럼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신부니 배심원이니 하고 들쳐내서는 어리둥절하게 할 셈이지 내놈이 기다리고 있는 건 그 사람들이지 응?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디 있단 말이야? 자 보여줘 어? 배심원은 또 뭡니까? 상상력이 대단하군요 도대체 그래가지고야 당신이 말하듯 형식대로 하긴 다 틀렸소 당신은 심리를 모르시나요? 아니 형식은 도망치지 않아요 이제 당신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포르피리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문 있는 쪽에서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정말로 그 방문 쪽에서 뭐라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 왔구나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리쳤다 내놈이 그들을 부르러 보냈지 내놈은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이건 계획적이다 자 모두들 이리 내놔봐 배심원이건 증인이건 무엇이건 내놔봐 각오는 이미 돼 있으니까 각오는 그러나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라스콜리니코프는 물론 포르피리도 이런 결말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일이었다 6. 훗날 라스콜리니코프가 이 순간의 일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떠오르는 것이었다 문 저쪽에서 들려온 소리가 갑자기 커졌다고 생각되자 문이 조금 열렸다 무슨 일이야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못마땅한 듯이 외쳤다 미리 주의하지 않았어 그 순간 대답은 없었으나 문 저쪽에는 몇 사람이 있어서 누구를 떠밀려 하는 기색이었다 대체 무슨 일이야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불안스러운 듯 되풀이했다 미결수 니콜라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누가 이렇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안 돼 도로 데리고 가 좀 더 기다려 뭐 때문에 데리고 왔나 무슨 꼴이람 문 쪽으로 달려가며 포르피리가 소리쳤다 아니 그게 다시 갔던 목소리가 입을 열었으나 곧 뚝 끊어지고 말았다 겨우 2초밖에 지나지 않은 사이였으나 본격적인 다툼이 시작되더니 이유코 누군가를 힘껏 밀어져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뒤이어 새파랗게 질린 사나이가 느닷없이 포르피리 페트로비치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그 사나이의 모습은 언뜻 보기에도 무서울 정도로 이상했다 그는 똑바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아무것도 보는 것 같지 않았다 그 눈에는 단호한 결의의 빛이 보이는 동시에 마치 형장으로 끌려 나가는 사람과 같은 창백한 죽음의 빛이 온 얼굴을 뒤덮고 있었다 핏길을 잃어버린 입술은 파들파들 떨고 있었다 무척 젊은 사람으로 평민 옷을 골치고 머리는 박박 깎았으며 갸름하게 마른 얼굴을 한 여인 중키의 사나이였다 그때 그에게 떠밀린 사나이가 그의 뒤를 따라 맨 먼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그의 어깨를 잡았다 형무관이었다 그러나 니콜라이는 그 손을 뿌리쳐버렸다 문 앞에는 호기심에 찬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방 안까지 들어오려고 했다 이런 일은 거의 한순간에 이루어졌다 저리가 있어 아직 이르다 부를 때까지 기다려라 어쩌자고 이 사나이를 이렇게 빨리 데리고 온 거야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그만 당황해서 잠옷 못마땅한 듯이 소리쳤다 그러자 니콜라이가 벼랑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뭐야 포르피리는 어이가 없어서 소리쳤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빴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갑자기 니콜라이는 좀 헐떡이고 있었으나 꽤 큰 소리로 말했다 10초쯤 침묵이 흘렀다 모두 어리둥절한 듯이 형무관까지도 물러서서 니콜라이한테 가까이 가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문쪽으로 뒷걸음 질쳐 장승처럼 서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한순간 말문이 막혔던 포르피리 페트로비치가 정신을 가다듬고 소리쳤다 제가 죽였읍죠 제가 죽였읍죠 제가 죽였읍죠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니콜라이는 다시 되풀이했다 무슨 소리일 무슨 누굴 죽였단 말인가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분명히 당황하고 있었다 니콜라이는 다시 잠시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알려나 이바노부나와 그 여동생 리자베타 이바노부나를 제가 죽였습니다 도끼로 그만 환정을 했읍죠 갑자기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였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잠시 무엇을 생각하는 듯이 서 있다가 벼랑간 벌떡 일어나 손으로 구경꾼을 내쫓기 시작했다 그들은 쫓겨나고 문이 닫혀졌다 포르피리는 한쪽 구석에 선 채 놀란 눈으로 니콜라이를 바라보고 있는 라스콜리 니코프를 휘끗 보더니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려다 말고 갑자기 그를 바라보던 눈을 이내 니콜라이에게로 돌렸다 그리고는 또 라스콜리 니코프를 보고 다시 니콜라이에게로 눈길을 옮기자 갑작스레 화가 난 듯이 다시 니콜라이에게로 뛰어갔다 이놈 환장을 했다느니 뭐니 하며 어째서 묻지도 않은 소리를 하나 그는 증오에 찬 어조로 소리쳤다 나는 내가 환장을 했는지 어쨌는지 아직 묻지 않았어 자 말해봐 내가 죽였나? 제가 죽였습니다 자백하겠습니다 니콜라이는 말했다 흠 무엇으로 죽였는가 도끼로 전부터 준비해도 쉽죠 차근차근 말해 그래 혼자서 했나 니콜라이는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다 너 혼자 죽였는가 혼자입니다 미치카에게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 친구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미치카 이야긴 하지 않아도 좋아 그럼 어째서 너는 그 계단을 뛰어 내려갔어? 문지기가 너희들 두 사람을 봤다고 하던데 그건 속이기 위해 그래 미치카와 같이 뛰어 내려간 것입니다 마치 미리 외워둔 것을 암송하는 듯한 투로 좀 서두르며 니콜라이는 대답했다 흥 생각대로군 포르피리는 중호에 찬 어조로 외쳤다 마음에도 없는 소릴 짓거리고 있어 그는 혼자 말처럼 중얼거리더니 다시 라스콜리 니코프를 돌아보았다 그는 아마 니콜라이에게 정신이 팔려 한순간 라스콜리 니코프의 일은 잊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지금 문득 그에 대한 생각이 다시 떠올랐는지 당황하는 봄이 태도에도 나타나 있었다 로지온 로마노비치 씨 이거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는 라스콜리 니코프에게 다가갔다 이대로라면 별 수 없군요 돌아가도록 하시오 여기 계셔도 소용없고 사실은 나 자신도 뜻하지 않은 선물이로군요 자 어서 그리고 라스콜리 니코프의 손을 잡고 문쪽을 가리켰다 당신에게도 뜻밖의 어떤 모양이죠 라스콜리 니코프는 아직 아무것도 분명히 알지는 못했지만 아주 기운이 나서 말했다 하기야 당신도 뜻밖의 일이겠지요 보세요 손이 그처럼 떨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하하 당신도 떨고 있지 않습니까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씨 나도 떨린답니다 너무 뜻밖의 일이어서 그들은 이미 문 밖에 와 있었다 포르피리는 라스콜리 니코프가 어서 나가주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렇다면 뜻밖의 선물이란 건 결국 구경할 수 없는 셈이로군요 라스콜리 니코프는 문득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사자가 아직 이처럼 떨고만 계시니 하하 당신도 짓궂은 분이시군 자 그럼 또 만납시다 아니 나는 이것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글쎄요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상하게 일그러진 미소를 머금고 포르피리는 중얼거렸다 사무실을 지나면서 라스콜리 니코프는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응시하고 있음을 알았다 대기실의 군중 속에서 그날 밤 경찰서로 가자고 하던 그 집의 두 문지기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들은 서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계단에 발을 내딛자마자 벼랑간 자기 뒤에서 포르피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다 보니 포르피리는 숨을 헐떡거리며 쫓아왔다 한마디만 더 로지온 로마노비치씨 한 가지만 읽어드릴 말씀을 잊었군요 다른 일이야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실테지만 역시 정식으로 여쭤볼 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 다시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이렇게 말하고 포르피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앞에 발을 멈추었다 그러죠 하고 그는 다시 한번 덧붙였다 그리고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모양이었지만 어쩐지 더듬거리는 눈치였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씨 조금 전에 일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만 지나치게 화를 내서 라스쿨리 니코프는 완전히 기운을 회복하자 자기의 냉정함을 보여주고 싶다는 심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포르피리는 잠옷 기쁘다는 듯이 말을 받았다 그건 오히려 내가 할 말입니다 나는 가시도친 성질이 되나서 미안합니다 미안해 자 그럼 또 뵙겠습니다 하느님 뜻으로 부디 다시 뵙도록 합시다 그래서 서로를 똑똑히 인식하자는 말입니까 라스쿨리 니코프는 말을 받아 넘겼다 그렇지 서로가 똑똑히 인식하도록 합시다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맞장구를 치고 나서 눈을 가늘게 떠 정색을 하고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부터 명명일에 축하해가 있나요? 장례식입니다 아 참 장례식이었지요 모쪼록 몸조심하십시오 몸을 나로선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계단을 내려가려던 라스쿨리 니코프는 문득 포르피리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사업의 발전을 하고 인사하고 싶습니다만 하긴 당신 사업도 희극적이로군요 어째서 희극적입니까?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걸음을 돌리다 말고 귀에 거슬린다는 듯이 물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 가련한 니콜라이가 자백하기까지 당신의 이른바 독특한 심리적 방법으로 괴롭혔음에 틀림없지 않소? 밤낮으로 너는 살인자다 너는 살인자다 하고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내가 자백해버리자 당신은 다시 거짓말 말아 넌 살인자가 아니다 넌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지 마라 하고 뼈가 녹아나도록 괴롭히려고 하거든요 자 이래도 희극적인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까? 하하하 그러고 보니 지금 내가 니콜라에게 이야기한 마음에도 없는 말이란 것을 들으신 모양이로군요 듣고 말고요 정말 예민하군요 무슨 일이나 다 알고 계시니 그야말로 빈틈없이 재주가 넘쳐오른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희극의 요령을 알고 계시거든 하하 하기야 작가 중에서는 고골리가 그런 천분을 갖고 있었다죠 그렇죠 고골리죠 흠 고골리라 자 그럼 그럼 또 라스콜리 니코프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너무 머리가 혼란하고 뒤죽박죽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소파에 몸을 던지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바로 잡아보려고 15분 동안 꼼짝 안고 있었다 니콜라이에 관해서는 생각해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심한 충격을 받고 있었다 니콜라이의 자백 가운데는 무언가 지금의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무엇이 잠재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니콜라이의 자백은 엄연한 사실임에 틀림없었다 이 사실이 가져오는 결과도 그는 금방 알 수 있었다 허위는 결코 폭로되지 않을 수 없다 그때는 다시 자기를 치조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때까지는 자유롭다 그러니까 그동안 반드시 자기를 수호하기 위한 무슨 공작을 꾸며두지 않으면 안 된다 어차피 위험은 피할 수 없을 테니까 하지만 그렇다 해도 위험은 어느 정도의 것일까 사태는 차츰 분명해져 가고 있었다 포르피리와의 조금 전의 장면을 생각해볼 때 그는 무서움에 다시 한번 몸을 떨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그는 아직 포르피리의 속셈을 낱낱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조금 전에 그의 목적을 다 간파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폭로된 술책만 놓고 보더라도 포르피리의 술책상의 이 한 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나 하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라스쿨리 니코프 이상으로 느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참으로 라스쿨리 니코프가 한 걸음만 더 내디뎠 던들 그의 정체는 완전히 드러났을지도 모른다 그의 병적인 성격을 잘 아는 데다 첫눈에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파악한 포르피리는 좀 지나치긴 하나 꽤 분명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조금 전에 라스쿨리 니코프가 자기 입장을 몹시 손상시킨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사실에 도달하기까지에는 아직 거리가 있었지만 이들은 역시 상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과연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을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포르피리는 어떤 결과로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것일까 정말 그는 오늘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었을까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무엇일까 정말 그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만일 니콜라이로 인해 그 뜻하지 않았던 결말이 오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오늘 어떻게 헤어졌을까 포르피리는 자기의 술책을 거의 다 보여주었다 물론 그것은 모험인지 모르나 하여튼 보여주었다 만일 실제로 포르피리에게 무언가 그 이상의 다른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까지 내보였을 것이다 라스쿨리 니코프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 뜻하지 않은 선물이란 대체 무엇일까 그저 조롱하는데 지나지 않은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 말 속에는 무슨 증거가 될 만한 것이나 확보한 기소 재료 같은 것이라도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어제의 그 사나이는 그 사나이는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 오늘 그는 어디 있었을까 만일 포르피리에게 무슨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었다면 물론 어제의 그 사나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는 팔꿈치를 무릎 위에 세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신경질적인 전율이 아직도 그의 온몸에 일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모자를 집어들고 일어났다 그리고 잠시 생각한 뒤 문쪽으로 향했다 왜 그런지 그는 적어도 오늘 하루만은 절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좋다는 예감이 들었다 갑자기 그는 희열에 가까운 감정을 마음속으로 맛보았다 그는 한시 바삐 카테리나 이바누브나한테 가고 싶었다 물론 장례식에는 늦었지만 미사에는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쏘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다 병적인 미소가 입술에 떠올랐다 오늘이다 오늘이다 그는 입속말로 되풀이했다 그렇다 오늘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 그가 문을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문이 저절로 열리기 시작했다 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문은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열리면서 갑자기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다 땅에서 솟아난 듯한 바로 어제의 그 사나이였다 사나이는 문지방에 서서 말없이 라스쿨리 니코프를 휘끗 보고는 방으로 한 발짝 들어섰다 그는 어제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그 얼굴과 눈초리에는 현저한 변화가 있었다 그는 지금 어딘지 모르게 풀이 죽어 잠시 선 채 긴 한숨을 내쉬었다 만일 그가 그대로 손바닥을 한쪽 볼에 대고 고개를 기울이면 영락없는 시골 여자의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무슨 용건이 있습니까? 라스쿨리 니코프는 죽은 사람처럼 새파랗게 질려서 물었다 사나이는 잠시 그냥 잠잡고 있더니 갑자기 마루에 닿을 만큼 깊숙이 허리를 굽혔다 적어도 오른손은 마루에 닿았다 왜 그러십니까? 라스쿨리 니코프는 소리쳤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나이는 조용히 말했다 뭐가요? 나쁜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물구름이 쳐다보았다 난 화가 났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오셔서 아마 취하신 것 같더군요 그 집에 와서 문지기에게 경찰에 가라고 하고 피해 간에 물어보셨죠 그걸 그저 주정꾼의 짓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버려둔 것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신의 주소를 알아둔 것을 생각해내고는 어제 여기에 와서 물어봤더니 누가 왔습니까? 라스쿨리 니코프는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더듬으며 말을 막았다 납니다 결국 당신한테는 미안한 짓을 한 거죠 그럼 당신은 그 집에 있는 사람이요? 네 그 집에 있었지요 그때 다른 사람과 같이 문가에 서 있었죠 벌써 잊으셨습니까? 우리들은 전부터 거기에 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터 모피를 가공하는 직공인데 집에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나 화가 났던지 그때 문득 라스쿨리 니코프에게는 그저께 그 집 문간에서 일어난 일이 환하게 떠올랐다 그때 거기에 문지기 외에도 몇몇 남자와 여자 두어 사람이 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때 벼랑간 자기를 경찰에 데려가라고 소리친 어떤 목소리 하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 얼굴은 기억나지도 않고 지금 만난다 해도 알 수는 없지만 그때 자기가 그쪽을 향해 뭐라고 대꾸한 기억이 났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어제의 그 공포는 완전히 사라진 셈이었다 무엇보다도 두렵게 생각되는 것은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하마터면 자신을 망쳐버릴 뻔했던 일이었다 그러고 보면 새빵을 얻으려던 일과 피에 대한 이야기 말고는 이 사나이로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포르퓨리가 잡고 있는 증거도 열에 들떠 있었던 그 행위 말고는 달리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심리 말고는 아무런 증거도 확실히 잡고 있는 게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상 아무 사실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 건 나타날 리가 없다 절대 없다 절대 없다 그때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비록 체포한다 하더라도 무슨 명목으로 나를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고 보면 포르퓨리가 알고 있는 내가 방을 구하려 했다는 사실도 지금 금방 안 것임에 틀림없다 그 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 오늘 포르퓨리에게 말한 것은 당신이었군요 내가 거기 갔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그는 문득 머리에 떠오른 생각에 놀라면서 외쳤다 어디 계시는 포르퓨리 말씀입니까 예심판사 말이요 네 내가 말했습니다 문지기들이 가지 않겠다고 하기에 내가 갔습니다 오늘 말입니까 당신이 가시기 바로 전입니다 거기서 당신이 추궁당하는 것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언제 역시 거기죠 그 칸막이 벽 뒤에서 나는 내내 거기에 있었습니다 뭐라구요 그럼 뜻하지 않았던 선물이란 당신이었군 그래 아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까 나는 하고 사나이는 말을 시작했다 문지기들이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이젠 늦었으니 바로 알리지 않았다고 야단이라도 맞으면 손해라고 하면서 가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사한 나머지 어제서야 조사가 끝났으므로 오늘 찾아갔던 것입니다 처음 갔을 때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시간 후에 갔더니 그때도 만나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야 교우 만났습니다 나는 모든 걸 사실대로 여쭈었지요 그러자 그 사람은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챗 멍뚱그리 같은 녀석들아 내놈들은 나를 무슨 꼴로 만들 작정인가 그런 걸 알았더라면 녀석에게 호의를 딸려서 잡아왔을 텐데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는 달려가 누구를 부르더니 그 사람과 한 구석에서 숙덕거리고 나서 다시 내 곁으로 와서 물어보고 야단치고 했습니다 나는 모든 걸 여쭈었지요 어저께 당신이 내게 한 말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당신은 내가 누군지 몰랐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때도 그 사람은 방 안을 뛰어다니면서 자기 가슴을 치며 화내기도 하고 그러다가는 다시 뛰어다녔습니다만 당신이 왔다는 말을 듣고는 나는 저 칸막이 벽에 숨어 있어 어떤 말을 들어도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자기 손으로 의자를 날라다 주고 문을 잠가 버렸죠 어쩌면 나도 신문할지 모른다고 하면서 그런데 니콜라이가 끌려 나오자 당신이 가신 뒤에 나를 돌려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러 신문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니콜라이는 당신 앞에서 신문 당했소 당신을 보내자 나도 곧 돌려 보내고 나서 니콜라이의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직공은 말을 끊고 나서 갑자기 손끝이 마루에 닿도록 절을 했다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중상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느님이 용서해 주시겠지요 라스콜리 니코프가 말했다 이 말을 하자 직공은 마루 바닥까지는 아니지만 허리깨까지 머리를 숙이고 나서 천천히 몸을 돌려 방을 나갔다 자 이제 모든 것은 더 애매해졌다 모든 게 아무렇게나 해석될 수 있는 애매한 것이 되어버렸다 라스콜리 니코프는 자기 자신에게 확인시키듯이 말하고 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차게 방을 나섰다 자 이제부터 싸워야지 그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증오에 찬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 증오는 자기 자신에게 던져진 것이기도 했다 그는 자기의 소심함을 경멸과 수치가 뒤섞인 심정으로 상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 5부 1. 두냐와 폴리에리아 알렉산드로브나를 상대로 서로 옥신각신하며 운명을 좌우하는 단판을 지었던 다음 날 아침 루지는 술이 깨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가 다시 없이 불쾌하게 느낀 것은 이미 생긴 그 사건을 말하자면 어제까지는 아직 꿈같이 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일을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사실로써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상처받은 자존심의 검은 뱀이 밤새도록 그의 심장을 핥으며 괴롭혔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자 루지는 곧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하룻밤 사이에 담집이 온몸에 배지는 않았을까 염려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요즘에 와서 조금 살이 오르기 시작한 귀족적이고 하얀 자기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보다 훌륭한 색시를 구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생겨 잠시 동안 자기 자신을 위로해보기까지 했다 그러나 곧 제정신이 들자 옆에다 침을 탁 뱉어버렸다 이 때문에 한방에 있는 친구 안드레이 세며노비찌 레베자트 니코프의 얼굴에 금한 무언의 조서를 자아내게 만들었다 재빨리 이 조서를 눈치챈 그는 마음속으로 그것을 이 젊은 후배와의 대차 계산서에 연결시켰다 요즘 와서 그는 이 젊은 후배에게 빚을 준 것이 꽤 밀려있다는 생각이 들자 문득 루지는 어제 이 사나이에게 그녀들과의 면담 결과를 이야기해준 것은 서투른 짓이었다고 여겨져서 좋지 않은 감정이 점점 더해갔다 그것은 그가 몸이 달아서 쓸데없이 털어놓고 마는 성질 때문에 홧김에 저지른 어제의 두 번째 실수였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마치 일부러 이기라도 한 것처럼 불쾌한 일만 자꾸 일어났다 대법원에서도 그가 지금까지 담당하고 있던 사건이 실패로 돌아갔다 특히 그의 마음을 초조하게 한 것은 다가온 교론을 위해 세를 얻어 자기 돈을 들여 수리까지 해놓은 집의 주인 때문이었다 그 집주인은 독일인 직공이었던 부자로 계약 취소를 요구해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가 거의 새 집이나 다름없이 손질한 집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는데도 계약서에 쓰여진 위약금 전액을 요구했다 가구점 주인도 마찬가지로 사기는 했으나 아직 배달도 되지 않은 물건의 성금을 한 푼도 돌려주려 하지 않았다 가구 때문에 일부러 결혼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고 루지는 혼자 일을 갈면서 억울해 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다시 한번 허망한 희망이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정말 그 이야기는 수습할 수 없을 만큼 틀어져 버리고 만 것일까 정말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볼 수는 없을까 두냐의 일을 생각하면 그의 마음은 다시 유혹적인 자극을 받아 둘 쑤셔왔다 그는 괴로운 마음으로 이 순간을 보냈다 만약 지금 루진이 자기 마음대로만 할 수 있다면 에스콜리 니코프를 서슴지 않고 없애버렸을 것이다 실수는 그것뿐이 아니다 그 두 사람에게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은 것도 실책이다 그는 침울한 마음으로 레베자트 니코프의 방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다 제기랄 어째서 나는 유대인 같은 짓을 했을까 참으로 무계획적인 짓을 했다 나는 그 두 여인을 좀 더 곤란하게 해서 나를 하느님 같이 생각하게끔 만들려고 한 것인데 그것이 그만 이렇게 되고 말았으니 책 만약 그 두 사람에게 혼수감으로 장신구나 함이나 화장품 보석 옷감 등을 프로프 상점이나 영국 상점에서 사드릴 수 있게 1500루블만 주었던 들 이 일은 좀 더 깨끗이 더 확실하게 이루어졌을 것을 그렇게 간단히 파혼할 수는 없었을 텐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파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물이든 돈이든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돌려보낸다는 것은 괴롭기도 하고 아깝기도 한 법이지 그리고 양심이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까지 그처럼 친절하게 돌봐준 사람을 그렇게 쉽게 쫓아낼 수는 없을 걸 흥 내가 큰 실수를 했군 이런 생각에 루지는 다시 한번 일을 갈면서 자기 자신을 바보라고 나무랐다 물론 이것은 마음속으로의 일이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면서 그는 초조한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몇 배나 더 기분이 나빠져 있었다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의 방에서 행해지고 있을 추도식 준비는 어느 정도 그의 호기심을 끌었다 그는 어제부터 추도식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자기도 초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자신의 분주한 일 때문에 다른 일에는 전혀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묘지에 가 있는 카테리나 이바노브나 대신 빈 집을 봐주고 식사 준비를 하면서 테이블 주변을 바삐 돌아다니는 리페베우젤리 부인에게 물어서 추도식이 성대히 거행된다는 것과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 초대된 것을 알았다 그 중에는 고인과 안면이 없는 사랑까지도 끼어 있으며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와는 싸움까지 한 일이 있는 안드레이 세며노비치 레베자튼 니코프까지 초대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신 루진도 초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집에 새 들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빈객으로서 와주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또 리페베우젤리 자신도 역시 지금까지의 불쾌했던 일을 잊어버리고 정중하게 초대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그것을 마음속으로 기꺼이 생각하여 주인 대신 열심히 일을 돌보며 상복이긴 하나 비단옷으로 단장을 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과시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런 모든 사실과 정보는 루진에게 하나의 착상을 제시해 주었다 그래서 그는 생각에 잠겨 자기 방으로 즉 안드레이 세며노비치 레베자튼 니코프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것은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 라스콜리 니코프도 끼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안드레이 세며노비치는 어찌된 일인지 이날 아침은 내내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이사나이와 루진 사이에는 어떤 묘한 그러나 어떤 점에서는 자연스러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루진은 이곳으로 이사온 그날부터 한없이 그를 멸시하고 중호해왔지만 동시에 그를 좀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가 페트루스 브루크에 도착하자마자 이사나이의 집에 방을 얻은 것은 다만 인색한 경제관념 때문만은 아니었다 하기는 그것이 중요한 원인이기는 했으나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루진은 지난 날 자기가 시골에 있을 때 그가 가르친 제자였으며 가장 급진적인 진보주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듣기만 해도 놀랄만한 어떤 단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왔다 이 소문은 루진을 놀라게 했다 이러한 강력하고도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멸시하는 단체 그리고 모든 사람을 폭로하는 단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것은 무언가 특수하고 자못 막연한 공포였다 그때는 그가 시골에 있을 때라서 이러한 종류의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는커녕 이해에 가까운 것조차도 갖고 있지 않았었다 그도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페트루스 브루크에는 진보주의자라든지 허무주의자라든지 폭로주의자라든지 그 밖의 무리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처럼 이것들의 성질이나 의의를 어리석게도 과장하고 고쾌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 몇 년 동안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이 폭로주의로서 이것이야말로 그가 자기의 사업을 페트루스 브루크로 옮기려는 계획과 공상을 할 때 반드시 그를 끊임없이 불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근본 원인이었다 그 점에 있어서 그는 마치 어린아이가 겁을 집어먹듯 몹시 겁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른바 그가 시골에서 자기 경력을 쌓기 시작했을 무렵 그는 그때까지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주의 유력자이며 또 그의 보호자였던 사람이 무참하게도 폭로의 희생자가 된 일을 두어 번씩 보았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상당한 추문으로 끝났으며 또 다른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시끄러운 일을 일으킬 뻔했다 결국 이러한 관계로 루즈는 페트루스 브루크에 도착하자마자 그 진상을 규명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선수를 쳐서 그들 새로운 세대에 아부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 그는 안드레이 세뮤노비치 레베자트 니코프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래서 라스콜리 니코프를 방문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는 이미 들은 풍얼로 그러한 판에 박은 듯한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는 레베자트 니코프가 더할 나위 없이 단순하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렸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는 레베자트 니코프가 결코 자신이 마음 놓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만약 그가 레베자트 니코프처럼 진보주의자라는 것을 모두가 바보라고 확신하게 되더라도 역시 그의 불안은 그리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본비 교위라든가 사상이나 체계는 그에게 있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안드레이 세뮤노비치는 언제나 그에게 대드는 것이다 그에게는 그 나름의 목적이 있었다 그는 그저 다음과 같은 것을 한시바비 알고 싶었을 뿐이었다 즉 거기에는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과연 실력이 있는가 어떤가 거기에는 과연 자기가 두려워할 만한 것이 있는가 어떤가 만약 자기가 무슨 일을 착수한다면 그들이 자기를 폭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만일 폭로한다면 그것은 대체 무엇에 대해서일까 대체로 요즘은 무엇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힘을 가지고 있다면 교묘하게 그들과 접촉해서 오히려 한번 골탕을 먹여줄 수는 없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필요한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 말하자면 그들을 이용하여 어떻게 자기 출세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일까 요컨대 그의 앞에는 수많은 의문이 놓여있었다 레베자트 니코프는 어떤 관청에 근무하는 아주 약한 선병지대 키가 작은 사나이로서 남달리 머리카락이 누르스름 했는데 위가 가늘고 밑이 둥그름한 한갈색의 구렛나루를 언제나 자랑했다 게다가 그는 늘 눈병을 알았다 본디는 꽤 소심한 편인데도 말하기 시작하면 자신만만해져서 때로는 지나칠 만큼 거만하게 짓거릴 때도 있었다 그것은 그의 허약한 몸집에 비해서 언제나 우스꽝스러운 느낌을 주곤 했다 그러나 아말리아 이바누브나의 새빵 사람들 중에서 그는 가장 성실한 편으로 알려져 있었다 즉 술주정도 안 하고 방세도 꼬박꼬박 물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성격이면서도 그는 어딘지 모자라는 데가 있었다 그는 진보주의나 새로운 시대에 합류하고 있는 것도 실은 정렬에 지나지 않았다 이 사나이는 경솔하게 곧 최신 유행의 사조에 빠져버리고 빠져버렸는가 하면 이내 그것을 속화하여 때로는 가장 성실하게 봉사하면서도 모든 것을 희화화해버리는 수없이 많은 속된 인물의 하나여 그리고 무엇 하나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전응하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레베자트 니코프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자기의 동거인이며 이전에는 자기의 보호자였던 루진에 대해서 실증을 내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가 무슨 속셈을 드러내 보인 것은 아니다 자연히 서로가 그런 심정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레베자트 니코프가 아무리 둔한 인간이라 해도 루진이 자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과 마음속으로 은근히 멸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차츰차츰 깨닫게 된 것이다 그는 프리에의 이론과 다윈의 악서를 루진에게 설명해 주려 했으나 루진은 특히 요즘 와서 매우 비웃는 태도로 그것을 들을 뿐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욕짓거리마저 했던 것이다 그것은 루진 편에서 상대방의 정체를 본능적으로 깨뚫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레베자트 니코프는 단순히 머리가 둔한 속물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거짓말쟁이오 자기네 써클 사이에서도 아무런 중요한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 들은 말을 대식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 자신의 선전사업도 그다지 모르는 것 같았으므로 폭로주의자가 되기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몇 마디 더 하지만 루진은 이 한 주일 반 동안 특히 처음에는 레베자트 니코프로부터 이상한 찬사까지도 감수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레베자트 니코프가 곧 어느 상가에서 새로운 공산자치단체가 창설되는 경우 루진은 그 건설에 힘을 다할 것이라든지 또는 결혼하자마자 두냐가 애인을 만들려고 마음먹는다 하더라도 루진은 그 일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든지 또 앞으로 태어날 자식에게도 세례를 받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이었으나 그는 그다지 대꾸도 없이 잠자코 듣고만 있었던 것이다 즉 루진은 여느 때의 버릇대로 자기의 성질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지 항의하지 않고 또 어떠한 칭찬을 받더라도 잠자코 듣고 있었다 그만큼 그에게는 온갖 찬사가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루진은 그날 아침 웬일인지 오픈 이자가 붙은 증권을 몇 장 바꾸어 가지고 와서 테이블 앞에 앉아 지폐와 채권 다발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때까지 돈이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는 레베자트 니코프는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돈 뭉치쯤은 포하봤자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경멸의 눈길을 보냈다 그러나 루진은 레베자트 니코프가 이렇게 많은 돈을 정말 무관심하게 보리라고는 결코 믿을 수가 없었다 또 레베자트 니코프는 상대방이 자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결국 루진이 이쪽의 무력함과 두 사람 사이에는 형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돈 뭉치로 젊은 자신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조롱하는 기회가 온 것을 기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즉 레베자트 니코프는 루진 앞에서 새로운 특별 공산자치단체의 건설이라는 자기가 좋아하는 문제를 꺼내려고 했으나 오늘은 상대방이 전에 없이 초조해하고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주파나를 퉁기면서 내뱉는 루진의 간단한 항의와 비평은 너무나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의식적인 모욕과 조소에 가득 찬 것이었다 그러나 휴머니스트로 자처하는 레베자트 니코프는 루진의 이러한 정신 상태를 루진이 어제 두냐와 파혼한 탓으로 돌리고 한시바비 그 문제로 들어가려는 희망에 불탔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친구를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루진의 정신적 발달에 반드시 이익이 될 만한 진보적이며 선전적인 가치가 있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대체 거기서는 어떤 추도식이 있는가? 저 미망인의 집에서는? 루진은 레베자트 니코프의 말을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가로채며 갑자기 이렇게 물었다 아직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군요 바로 어제 내가 그것을 주제로 해서 그러한 종교적 의식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여자가 당신도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나도 들었습니다 당신 자신도 그 여자와 이야기하고 계셨으면서 뭘 나는 설마 그 가난뱅이 바보 여자가 또 다른 바보녀석 라스콜리 니코프한테서 받은 돈을 몽땅 추도식에 써버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네 지금 그 곁을 지나오면서 깜짝 놀랐지 뭔가 준비가 대단하던데 수리니 뭐니 하며 손님도 여러 청해놓고 도대체 무슨 법석이지? 루진은 무슨 속셈이 있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를 이 화재로 이끌어 갔다 뭐? 나도 초대받았다고? 갑자기 고개를 치켜들며 그는 덧붙였다 언제지 그건? 생각나지 않는 걸 하기야 어차피 가지는 않을 테지만 내가 가서 뭘 하겠어? 그저 어제 잠깐 지나가는 길에 그 가난한 관리의 미망인에게 부조의 명목으로라도 연금을 받을지 모르겠다는 말을 해주었을 뿐인데 그럼 그 여자가 나를 초대한 것은 그 때문이 아닐까? 나도 갈 생각이 없습니다 레베자트 니코프가 말했다 그야 그럴 테지 그 여자를 때렸으니까 꺼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누가 누구를 때렸단 말입니까? 레베자트 니코프는 안절부절 못하며 얼굴을 불켰다 자네지 자네가 카테리나 이바노부나를 한 달 전에 때리지 않았나? 사실은 어제 부인한테서 들었거든 그래 그것이 바로 자네들의 신조라는 거지 부인 문제라니 배꼽이 웃을 노릇이군 하하 이렇게 말하고 나서 루지는 마음이 좀 가라앉았는지 다시 주파나를 퉁기기 시작했다 그건 모두 터무니없는 중상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올까 봐 줄곧 겁을 내고 있던 레베자트 니코프는 벌어 화를 냈다 이야기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말입니다 만일 그걸 허용하게 된다면 그건 이미 전제주의나 다를 바 없으니까요 그때 나는 대체 어떻게 했어야 옳겠습니까 그저 멍청하게 그 여자 앞에 서 있었어야 했을까요 나는 다만 그 여자를 조금 밀어냈을 뿐입니다 허허허 루지는 기분 나쁘게 웃었다 당신은 화가 나서 못 견디겠으니까 나한테 하풀이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건 쓸데없는 이야기이며 부인 문제하고는 조금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부인들이 모든 점에 있어서 체력까지도 동등하다면 그런 경우에도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뒤에 나도 그런 문제는 본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말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이라는 것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며 미래의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싸움에 있어서 평등을 말한다는 건 우스운 일이니까요 나도 그렇게 바보는 아닙니다 하기야 아직 싸움이란 것은 있습니다 즉 미래에는 없어지겠지만 현재로서는 말입니다 에이 제기랄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탈선해버리고 말거든 결국 내가 추도식에 가지 않는 것은 그런 불쾌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내 주위에 의해서 가지 않은 것이죠 추도식이라는 저속한 편견에 참여하기가 싫어서입니다 그저 그뿐입니다 하기야 가도 상관은 없겠지만 간다면 그저 웃어주기 위해서 갈 뿐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추도식에는 한 사람의 사제도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가겠는데 그러면 남의 집 잔치에 가서 대접받은 음식에 침을 뱉고 초대해 준 사람에게도 침을 뱉는다 그런 말이로군 아니 절대로 침을 뱉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항의를 한다는 것 뿐입니다 나는 유익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나는 개몽과 선전을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개몽하고 선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하면 강할수록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사상의 실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 씨앗으로부터 사실이 생겨납니다 어째서 내가 그들을 모욕하는 게 됩니까 하긴 처음에는 화를 낼지도 모르겠으나 차츰 내가 자기네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 중에 테레보바라는 여자가 있는데 지금은 공산자치단체에 가입해 있는 부인입니다만 그녀는 집을 뛰쳐나와서 어느 남자에게 몸을 맡겼을 때 자기 양친에게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건 싫으니까 자유교론을 한다는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건 너무 난복한 짓이다 부모에게 좀 더 관대하게 좀 더 부드럽게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그 여자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의견으로는 그런 것은 다 쓸데없는 일이며 부드럽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항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바렌즈 같은 여자는 7년 동안이나 남편과 살다가 두 아이를 버리고 편지 한 장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과 같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공산자치단체라는 색다른 사회조직이 있음을 나에게 숨기고 속여왔다는 사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요즘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어떤 훌륭한 사람한테서 들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몸을 맡겨 같이 공산자치단체를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을 속이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신은 좋을 대로 하세요 그러나 나를 다시 데려가겠다는 생각은 마세요 그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행복을 빕니다 그런 종류의 편지는 이렇게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테레보바라는 여자는 언젠가 자네가 세 번째의 자유교론을 했다고 한 그 여자가 아닌가 엄격히 판단한다면 겨우 두 번째죠 그러나 그것이 네 번째건 다섯 번째건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내가 만약 부모가 죽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만일 부모가 살아있다면 심한 반항으로 가슴을 아프게 해줬으리라는 공상을 얼마나 했는지 모를 정도니까요 사실 나는 일부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이는 이른바 떨어진 빵조각이며 다시 부모의 품 안에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은 틀렸습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 정말 부모가 없는 게 유감입니다 깜짝 놀라게 해줄 상대가 없어서 허허 그건 좋도록 하게나 루진이 말을 막았다 그건 그렇고 한 가지 물어보고 싶네만 자네는 그 죽은 관리의 딸을 알고 있겠지 무척 약해 보이는 그 딸에 대해서 한 말은 모두 사실인가 그게 어쨌단 말입니까 내 생각으로는 나 개인의 신념으로 말한다면 그녀는 여자로서 가장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어째서 그게 나쁜 겁니까 즉 특성인걸요 그야 물론 현재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강제적이니까요 그러나 미래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정상적인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유스러운 상태에 있게 되니까요 하긴 지금도 그녀에게는 그만한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괴로워했으나 그것은 그 여자의 기금 말하자면 미천이니까 그 여자는 그것을 마음대로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의 사회에서는 기금이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소피아 세며노부나 개인에 관해서 나는 그 여자의 현재의 행위를 사회제도에 대한 용감한 그리고 인격화된 반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보기만 해도 정말 즐거워질 정도랍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자네 자신이 그 아가씨를 이방에서 내쫓은 장본인이라고 들었는데 레베자트 니코프는 격분했다 그것도 역시 중상입니다 그는 소리쳤다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카테리나 이바노부나가 영문도 모르고 엉터리로 짓거린 것입니다 제가 소피아 세며노부나에게 구애하다니 당치도 않은 소리 나는 그저 사심 없이 그녀에게 반항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노력하고 그녀의 정신적인 발전을 꾀했을 뿐입니다 나에게는 다만 반항심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피아 세며노부나 자신도 이젠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게 아닙니까 공산자치단체에 들라고 깨지 않았나? 그렇지? 당신은 뭐든지 넘겨짚으시는데 내가 한마디 한다면 그 넘겨짚는 방법이 무척 서투르군요 실례지만 주의시켜드립니다 사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공산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산자치단체는 그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설립된 것입니다 공산자치단체에서는 지금까지의 본질을 송두리째 변경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우둔했던 것도 그곳에 들어가면 현명해지고 지금까지 부자연스러웠던 것도 거기서는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즉 모든 것은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일은 환경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인간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피아 세며노프나와 나는 지금까지도 친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한 번도 나를 자기의 적이라든가 모욕을 준 당사자라고 생각한 일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고 말고요 나는 지금 그녀에게 공산자치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다른 기초위에선 공산자치단체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우스워서 그럽니까 우리들은 지금 종전의 것보다 한층 넓은 기초위에선 특수한 공산자치단체를 창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념에 의해서 한 걸음 더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의 사상가이며 문예비평가인 도브로르보프가 관 속에서 살아나온다면 나는 녀석을 한바탕 골탕 먹여 보겠습니다 러시아 문예평론가 벨렌스키 따위는 말할 것조차 없이 추방이죠 그러나 지금은 소피아 세며노브나의 개몽을 계속하렵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여자니까요 결국 그 아름다운 마음씨를 노리자는 거로구만 응? 하하하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전혀 그 반대입니다 흠 정반대라 하하하 말 한번 잘했군 정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숨길 일이 뭐 있겠습니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상하게도 그녀는 내 앞에 서면 굳어져서 순결할 만큼 수줍어 한답니다 그래서 자네가 물론 개몽해주는 셈이지 그런 수줍음도 결국 무의미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겠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어째서 당신은 개몽이라는 말을 그렇게 저속하고 우둔하게 해석하십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 당신은 아직 기초조차 서있지 않군요 우리는 여성의 자유라는 것을 찾고 있는데 당신은 한 가지 일밖에 염두에 없으니 나는 여성의 정조라든가 수치심이라는 문제는 그 자체가 무익한 편견이라고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나오고 있을 때의 그녀의 순진함은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그녀의 모든 의지와 권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녀가 자진해서 나에게 당신을 소유하고 싶다고 말해준다면 나는 나 자신이 무척 행운하임을 자인하겠습니다 나는 그녀가 대단히 마음에 드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녀에 대해 나이상으로 예의있고 공손하게 그 가치를 존중하며 대해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 뿐입니다 그것보다는 열심히 선물이나 해주지 그래 내 길을 걸어도 좋지만 자네는 이 점에서는 아직 생각이 미치지 못했을 걸세 방금 말했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녀는 그런 처지에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별문제입니다 당신은 다만 그녀를 경멸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실만을 보고 이것은 경멸당에 마땅하다고 오해하고 나면 당신은 이미 인간의 본질을 인도적인 입장에서 보기를 단념해버리고 마는 거죠 당신은 아직 그녀의 본질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녀가 요즘 웬일인지 독서를 그만두고 내게 책을 빌리러 오지 않는 것입니다 전에는 곧잘 빌려갔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운한 것은 항이 많은 참으로 굳세고 가감하게 해냈지만 아직 자립성이랄까 그런 독립하겠다는 마음이 약하고 부정의 방법이 소극적이기 때문에 어떤 편견 같은 것이나 우열함을 아직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뛰어난 이해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손에 키스하는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남자가 여자의 손에 키스하는 것은 여성을 가장 낮은 존재로서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이에서 토론된 일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곧 그녀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프랑스의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그녀는 열심히 기기울였습니다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미래의 사회에 있어서는 타인의 방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요즘 우리들이 토론한 것은 즉 공산자치단체의 단어는 남녀를 불문하고 다른 단어의 방에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인데 결국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럼 만일 그때 남자나 여자가 어떤 피치무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면 어떻게 되나 허허 리베자트 니코프는 정색을 하면서 벌컥 화를 내고 말았다 당신은 언제나 그런 말만 그 저주받을 욕구라는 것만 말하고 있군요 그는 중후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책 내가 언젠가 당신에게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그만 이 저주받을 욕구라는 말을 입 밖에 낸 것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빌어먹을 것 같으니 이런 것은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장애가 되는 도리입니다 무엇보다 나쁜 것은 아직 명확히 알기도 전에 놀려대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큰소리까지 치거든요 나는 이러한 문제를 풋내기에게 설명할 때는 그 사람이 충분히 발달해서 방향이 결정된 뒤에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주장해 왔는데 책 자 생각해 보십시오 시궁창 속에서도 이렇게 부끄럽고 경멸할 만한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나는 우선 어떠한 시궁창도 깨끗하게 치울 용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일입니다 사회를 위한 유익하고도 고상한 활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뒤지지 않고 오히려 라파엘이나 푸시킨의 활동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다 더 유익하니까요 보다 고상하다 하기야 보다 고상한 일이기도 하겠지 보다 고상하다는 건 뭡니까? 인간의 활동을 정의하는 뜻에서 그런 표현은 나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보다 고상하다 라든가 보다 관대하다 라는 말은 모두 다 무의미하고 우열한 것이며 편견에 찬 말입니다 나는 그러한 말을 부정합니다 인간에게 유익한 것은 모두 고상한 것입니다 나는 유익하다는 말밖에 모릅니다 웃으시려거든 얼마든지 웃으십시오 그러나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루지는 크게 웃어댔다 그는 이미 계산을 끝내고 돈을 집어넣은 뒤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 얼마만큼은 웬일인지 그냥 테이블 위에 남겨두고 있었다 이 시궁창로는 진부하기 이를 데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루진과 그의 젊은 친구 사이에 오해와 불화의 원인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스운 것은 레베자튼 니코프가 정말 화를 낸 것이었다 루지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화풀이를 했었으나 지금의 그는 또 유별나게 레베자튼 니코프를 놀려주고 싶은 심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당신은 틀림없이 어제 일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레베자튼 니코프는 드디어 벌컥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대체로 독립심이나 반항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찌된 일인지 루진에게는 감히 그 반항심을 내세우지 못하고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일종의 습관적인 공손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보다도 이걸 묻고 싶은데 루지는 못마땅한 듯이 거만하게 말했다 자네가 할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편이 더 좋겠군 자네는 정말 지금 말한 젊은 소피아 세며노부나하고 그토록 절친한 사이인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곧 그 아가씨를 이 방으로 잠시 불러줬으면 고맙겠네 방금 묘지에서 돌아온 모양이니까 떠들썩한 발소리가 들리는군 나는 잠깐 그 여자를 그 소피아 세며노부나를 만날 일이 있네 대체 무슨 용건이오? 레베자튼 니코프는 놀라 물었다 아니 대단한 건 아닐세 나는 오늘이나 내일 이곳을 떠날 작정이니까 그 전에 이야기해두고 싶은 걸세 하기야 자네도 상관없다면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같이 있어주게 정말 그러는 게 좋겠군 그렇지 않으면 자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를 일이니 나는 결코 아무렇게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저 물어봤을 뿐입니다 만약 용건이 있으시다면 그녀를 부르는 것쯤은 문제없습니다 그럼 곧 갔다 오지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절대로 당신을 방해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정말 5분도 채 못되어 레베자튼 니코프는 소니아를 데리고 돌아왔다 소니아는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머뭇거리며 놀란 듯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녀는 이런 경우 언제나 처음 만나는 사람을 몹시 두려워했다 그것은 어릴 적부터 그랬지만 요즘에 와서는 더욱 심해진 듯했다 루지는 상냥하고 공손하게 그러나 조금은 들뜬 듯한 그런 흉엄을 없는 태도로 맞이했다 루진으로 본다면 이러한 태도는 자기와 같은 명예 있고 무게를 지닌 인간이 그녀처럼 젊고 어떤 의미에서 흥미있는 여자에게 대하는 태도로서는 예의범절에 알맞은 것이기도 했다 그는 속히 그녀의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애쓰면서 테이블 맞은편에 앉게 했다 그녀는 앉아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레베자튼 니코프에게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돈에 그리고 또 루진에게로 눈길을 보냈다 그러자 그녀는 못박힌 듯이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레베자튼 니코프는 문쪽으로 가려고 했다 루진은 일어나서 손짓으로 소니아에게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하고는 문간에서 레베자튼 니코프를 붙잡았다 라스콜리 니코프는 있던가? 벌써 왔던가?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라스콜리 니코프요? 있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네, 거기 있었습니다 방금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죠? 그럼 부디 이 자리에 같이 있어주게나 내가 이 아가씨와 단둘이 남지 않도록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무슨 오해를 받을지도 모르고 또 그쪽에서 라스콜리 니코프가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싫단 말일세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베자튼 니코프는 문득 깨달았다 그렇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개인의 생각으로는 지금 당신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듯합니다 그러나 역시 할 수 없는 일이겠죠 좋습니다 나는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 여기 창가에 서서 방해가 안 되도록 말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당신에게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루지는 소파로 돌아와 소니아의 맞은편에 앉아서 뚫어지게 그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엄숙한 얼굴을 했다 그 표정은 아가씨 절대로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마 하는 것 같았다 소니아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소피아 세며노부나 우선 당신이 대신 어머니께 사과드려 주십시오 틀림없이 그렇죠 카테리나 이바노부나가 당신에겐 어머님이 되시죠 루지는 엄숙하면서도 상냥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그것으로 보면 그가 품고 있는 생각이 지극히 친절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어머니가 되시죠 아니 그것만이 아닙니다 루지는 그녀가 소박하고 예의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보고 웃으면서 그녀의 말을 막았다 당신은 나를 잘 모르고 있군요 소피아 세며노부나 내가 이런 하잘 것 없는 개인적인 일로 당신을 이렇게 수고스럽게 오라고 한 줄 아신다면 곤란합니다 내 용건은 다른데 있으니까요 소녀는 급히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있는 회색과 붉은색 지폐가 눈에서 아른거렸으나 그녀는 곧 시선을 돌려 루진을 쳐다보았다 다른 사람의 돈에 눈을 판다는 것이 갑자기 그녀에게는 특히 그녀에게는 무례한 일로 느껴졌던 것이다 그녀는 루진이 왼손에 들고 있는 금태 안경과 그 가운데 손가락에 끼어져 있는 크고 육중한 누런 보석이 박힌 훌륭한 반지에 눈길을 멈추려고 했으나 급히 그곳에서도 시선을 거두어 버렸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다시 루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아까보다 더욱 엄숙한 태도로 잠깐 입을 다물었다가 말을 계속했다 나는 어제 지나가는 길에 불행한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와 두어마디 주고받았습니다만 그곳으로도 충분히 구분께서 자연스럽지 못한 상태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이런 표현으로 말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재빨리 소냐가 맞장구를 쳤다 더 간단히 더 알기 쉽게 말하면 병에 걸리셨더군요 네 간단하고 알기 쉽게 말해서 그래요 병에 걸리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 비할 데 없는 불행한 운명을 예감하고 인도적인 감정에서 말하자면 동정에서 무엇이든 좀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은데요 보아하니 그 불행한 가족은 지금 당신 하나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여쭤보겠습니다만 소냐는 갑자기 일어났다 어제 당신은 연금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벌써 어제부터 연금에 대해서 당신께 수고를 끼치고 있다는 말씀을 제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건 정말인가요? 원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을 그렇기는커녕 어떤 의미에서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랍니다 내가 재직 중에 죽은 공무원의 미망인에게 일시적인 부조금이 지급된다는 걸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나마도 누가 추천이라도 했을 경우에 한한다고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아버님은 연한을 다 채우지 않았을 뿐더러 최근에는 출근도 하지 않은 것 같더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희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아주 희박할 뿐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조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연금까지 생각하고 계시니 허허허 참 빈틈없는 부인입니다 네 연금에 대한 건 그것은 어머니가 믿기를 잘하는 마음씨 고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마음씨가 좋기 때문에 무엇이나 곧 믿어버리죠 더구나 어머니는 지금 머리가 그래서 그렇죠 그럼 실례하겠어요 소냐는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다 좀 기다리십시오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소냐가 중얼거렸다 자 어서 앉으십시오 소냐는 몹시 당황하여 세 번째로 다시 앉았다 불쌍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당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나는 지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힘이 자라는 대로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분을 위하여 의연금을 모금한다든가 또는 복권 판매 같은 것을 주체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해볼까 합니다 흔히 있는 경우에는 친한 사람이나 남이라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즉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 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참 좋은 생각이에요 하느님이 반드시 당신을 소냐는 루진을 바라보며 말꼬리를 흐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뒤에 아니 오늘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테니까 밤에 다시 만나 상의해서 기금을 만들기로 합시다 7시쯤 이리로 와주십시오 아마 레베자트 니코프 씨도 협력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미리 꼭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실은 당신을 여기까지 와달라고 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소피아 세며노브나 다름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는 돈을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그 증거로는 오늘의 그 추도식입니다 내일이면 당장 먹어야 할 빵 조각도 없는 형편에 또 신발이라든가 그 밖에 모든 것이 옹색하면서도 오늘은 자마이카의 럼주라든가 마데이라의 붉은 포도주라든가 그 밖에 커피까지 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나가는 일에 잠깐 보았습니다만 그런데 내일은 또 빵 한 조각까지도 당신에게 의지하게 되겠지요 너무나 바보 같은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 의연금에 대해서는 어머니께 알리지 말고 당신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서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녀는 그저 공양을 하고 싶고 추도식을 하고 싶다는 일념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주 똑똑한 여자예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좋도록 해주세요 저는 진정으로 아니 온 가족들도 모두 하느님께서 당신을 소냐는 말끝을 맺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렇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선 급하신 대로 생활비에 보태 쓰십시오 부디 당신의 가족을 위해 나의 작은 성이나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꼭 부탁드릴 것은 절대로 내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서 나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것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만 루지는 10루블짜리 지폐를 정성 뽑혀서 소냐 앞에 내밀었다 소냐는 그것을 받아지자 얼굴이 새빨갛게 되어 발 딱 일어나서 입속으로 뭐라고 중얼거리며 급히 인사를 했다 루지는 생색이나 내는 듯이 거만한 투로 그녀를 정중하게 문까지 배웅했다 소냐는 방을 나서자 심한 흥분으로 지쳐서 또 어찌할 바를 모르며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에게로 돌아갔다 이 제1막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레베자트 니코프는 대화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창가에 서 있기도 하고 방 안을 거니기도 했다 소냐가 밖으로 나가버리자 그는 급히 루진 곁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는 특히 마지막 말에 힘을 주면서 말했다 참으로 고결하십니다 즉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인도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감사를 피하려고 하셨죠 그것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실 내 주위로는 개인적 자선에는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선은 죄악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는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당신의 행위를 만족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루진은 좀 흥분해서 레베자트 니코프를 휘끗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과 같이 어제의 일로 모욕을 당하고 붕괴에 있으면서 남의 불행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비록 그가 사회적 가시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래도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나는 말입니다 루진 씨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더욱이 당신의 견해로 미루어 본다면 말입니다 사실 당신의 견해라는 것이 얼마나 당신을 방해하고 있는지 말하자면 어제의 실패가 얼마나 당신의 마음을 흥분시켜 놓았는지 선량한 레베자트 니코프는 다시금 루진에 대해 애정을 느끼면서 말했다 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에게는 결혼이 필요합니까 그 정식 결혼이 말입니다 경애하는 루진 씨 무엇 때문에 당신은 결혼에 있어 합법성이 필요합니까 언짢으시면 나를 때려도 좋습니다 실은 나는 그 결혼이 깨지고 당신이 자유롭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당신이 인류를 위해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만 본심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네의 이른바 그 자유결혼 따위를 했다가 아내에게 배반당하기라도 하거나 남의 어린아이를 기르는 것이 싫기 때문이지 그래서 나는 정식 결혼이 필요했던 걸세 잠잡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으므로 루진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몹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 듯 생각에 잠겼다 어린아이 당신은 어린아이에 대해 말씀하셨죠 레베자트 니코프는 진군나팔 소리를 들은 군마처럼 몸을 떨고 나서 어린아이 이것이 가장 중대한 사회 문제라는 건 나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에 관한 문제는 별도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란 가정을 이루는 암시임으로 전혀 이를 부정할 정도니까요 그러나 어린아이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고 우선 아내의 부정에 대해서 논의해 봅시다 사실 난 이런 문제는 딱 질색입니다 경기병식, 푸시킨적인 표현은 미래의 사전 속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체 부정이란 무엇입니까? 이 무슨 착오입니까? 대체 무엇이 부정입니까? 무엇을 위한 부정입니까? 정말 시시한 일입니다 그런 것은 자유교론에서는 없습니다 부정 그것은 정식 교론의 자연적 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정식 교론의 수정이요 반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부끄러울 것은 없습니다 만약 내가 혹시 정식 교론을 한다면 나는 오히려 당신이 저주하는 그 부정을 환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보, 나는 여태까지는 당신을 그저 사랑하고만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당신을 존경하겠소 왜냐하면 당신은 나에게 멋지게 반항했기 때문이요 라고 당신은 웃고 계시는군요 그건 당신이 아직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이래봬도 나는 정식 교론을 하고 아내에게 배반당한 일이 얼마나 불쾌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서로를 천대하는 비열한 사실에 비열한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유교론에서처럼 부정이 공공연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그런 것은 없어지고 생각할 수도 없게 되어 부정이라는 명칭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부인은 그녀의 행위에 의해 당신을 존경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셈이 됩니다 부인은 당신이란 사람을 자기 행복을 방해하지 않는 사람 즉 다른 남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복수하지 않는 정신적으로 발달한 사람으로서 존경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따금 공상하는 일이지만 만약 내가 아내를 만난다면 책 아니 결혼을 하는 일이 있다면 말입니다 자유교론이든 합법적 교론이든 말입니다 나는 아내가 언제까지나 정부를 만들지 않는다면 아마도 나 스스로가 정부를 구해줄 겁니다 여보 하고 말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당신의 존경을 받고 싶어 알겠소 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대로죠 틀립니까 루지는 들으면서 희죽희죽 웃고 있었으나 별로 흥미를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았다 흥미를 느끼기는커녕 전혀 듣고 있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가 확실히 무슨 다른 일을 생각한다는 것을 레베사트 니코프는 그것을 이때서야 겨우 눈치챘다 루지는 도리어 무엇인가 마음에 걸리는지 두 손을 비비면서 생각의 골몰에 있었다 레베사트 니코프는 훗날 이러한 모든 것을 돌이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